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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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이크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거겠지? 헤드셋 오랜만에 쓰니까 까린다. 인력. 최대로 해놓고. 어디가 없으세요? 어디가 없으세요? 인력.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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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덥코넛 5, 4,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제가 왔어 친구를 보겠습니다 나 늘 혼자 하지 친구 없잖아 여비님 아니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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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쟤 죽여 쟤 죽여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나이트보 지금 나가 있어서 그거 안 돼요 확인해 봐야 돼 응 여기 잡을 애가 없냐?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너무... 누워도 됐나? 오케이 나 이제 시작했어! 이거 첫판이야! 위도 있다 뒤에 위도 있는데? 기다려 기다리고 기다리시오 아이고 아씨 부활이 없네? 부활이 없네? 위도 저기 있잖아 위도 안 보이니 얘들아? 위도 죽여버릴까? 아 오랜만에 헤드셋으니까 느낌이 다르다 Win 너 살리려고 궁극기가 죽일테면 죽여봐 죽여봐! 짜샤 하이 달려줘! 달려줘! 아 나 왜 이렇게 앞에 있어? 확실히 헤드새 끼니까 잘 들린다 이거 못 죽이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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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생각해 나 지금 너무 잘하는데? 미쳤는데? 겁나 잘하는데? 야 얘 나만 때려! 야! 맞아 머리 눌리는 게 좀 단점이지 이 새끼가 나만 접해내 짜증나게 야 애들 앞에 있는데? 갈 데가 없는데? 아 마가해석이야 이씨 아 진짜 짜증나네 야 왔잖아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아 저기서 부활 됐구나 당했네?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분필이 분말려 근데 분필이 너무 못하긴 해 쳐 맞고 죽기만 하니까 저런 소리나 듣지 이럴 수중 랩이 분리 랩이 분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오! 아우! 아오! 어? 이걸? 이걸?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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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 디버가 진짜 열심히 잘하긴 한다.. 안 돼 안 돼 디바가 진짜 잘한다 저쪽은 저긴 디바가 다 하는데? 용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궁 좀 써 궁 좀 나 뭐하니? 나 뭐하니 바보냐? 디바가 잘하네 디바가 제일 잘해 디바가 다 죽였어 우리 원래 원래 힐러는 죽기만 하는 겨 딜러가 못하면 계속 죽죠 아 우리 딜러는 좀 별론데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힐러가 어떻게 살아 애들이 다 뒤졌는데 애들이 있어야 사는 거지 디비려고 계속 나가서 죽기만 하는 거지 야타로 어떻게 뚝 옆이에요 야타로 어떻게 뚝 깎이에요 에임이 그지인데 야 벌써 죽었어? 얘 왜 죽었니? 우리 졌다 우리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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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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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 죽여 저것도 못 죽이냐? 야 진짜 진짜 너무하네 푹샷 좀 해봐 아야 뭐지? 나 지금 누구한테 얻어 터지는거지? 또 디바일 또 디바일 뭐하니? 야 호그가 진짜 쩐다 진짜 호그 대박이다 어 뭐야 붕 안 써도 됐었네 이거 답이 없다 마무리가 안 되네 왜 마무리가 안 돼? 왜 마무리가 안 돼? 와 이 개새 진짜 와 씨 이번엔 또 죽으면 딴 거 해야지 와 개 짜증 나네 진짜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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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그럴 새가 아니에요 나 지금 그럴 새가 아니에요 나 지금 그럴 새가 아니에요 있어 그런 새 있어요 그런 새 있어 있어 귀여운 새 있어요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뒤에 있는데 다 누웠네 죽여 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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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못 죽여 답답이들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가꿔야겠다 죽은 새끼야 내가 죽였지 내가 죽였지 둠피 감히 둠피 자식이 까불어? 둠피 주제에 안 돼 겁나 얻어 터지네 아 내가 생각해도 케어 쩔었다 안 돼 이게 바로 헤드셋의 힘인가? 헤드셋 하나 꼈다고 너무 잘하면 돼 지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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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피 둠피 따위 죽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혁 아 다 안 돼 살았다 guerra 최후의 목격 또한 아이고 아이고 한 번 내줘 안 되겠다 이거 아 이건 진짜 답 없다 하아 야 이러다 힐 3만 찍었다 아니 망했다 아 진짜 이건 졌다 이건 졌다 졌다 졌어 야 솔직히 우리 팀 너무 못해 저기 뒤에 둔피 있는데도 못 보지 심각하다 저거 아 아 아 와 진짜 못하네 와 너무 못하잖아 아 들어오십쇼 아까 누가 같이 하자 그랬지 아이디를 모르겠네 아 하이 아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아 어떤거야 1 2 3 아 아 이거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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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라고 여비님 말좀 해봐요 이거 헤드셋으로 들리나 확인좀 하게 마이크 왜 꺼놨대? 싸우리도 왔어? 아 반복으로 왔다고?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설정 바꿔야되나봐 오디오 어딨지? 출력장치 녹음장치가 뭐고 출력장치가 뭐지? 출력이 나 아 이게 헷갈리네 출력장치가 출력장치가 마이크인가? 녹음장치가 마이크인가? 말하고 있어요? 안 들리네 입력이 마이크 출력이 듣는거야? 아 다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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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려요? 녹음장치가 마이크라고 마이크 헤드셋으로 바꿨어요? 아니요 마이크는 마이크고 헤드셋은 헤드셋인데요 아니요 헤드셋 마이크가 들리길래 아까 전까지도 아니고 아 그래서 바꿔서 했어 이제 됐죠 네 됐어요 사이크로니미 이분인가? 아 된대 네 아 더 에어컨 좀 줄여야겠다 뭐? 뭐? 아 웹사이트로도 돼요? 이거 핸드폰으로도 돼 아 그거 사이트로도 돼요 그 안 깔아도 저거 아 그렇구나 드디어 외주가 끝났습니다 축하 축하 내 헤드셋 끼니까 귀 아프네 아 지금 한판밖에 안했는데 벌써 귀가 아픈데? 저도 헤드셋 뭘로 사는데 귀가 아파요? 헤드셋? 이거 원래 있던건데요? 싼거에요? 싼거 같은데 비싼거는 걔 뿐이 줬어 아 그래요? 저도 헤드셋 싸는데 귀 안아픈데 저는 나 여기 귀 옆에 여기 뼈가 아픈데요? 전 완전 딱 감싸줘가지고 하나도 안아파요 전 완전 딱 감싸줘가지고 하나도 안아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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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파 귀 앞에 그 턱뼈 시작되는 부분이 아픈데? 괜찮은데요? 부럽다 나도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열심히 공부할거야 물음표? 오케이 왜 나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2등이었어요 만년 2등이었지만 대강이요? 대강이요? 응 나 대학 다니잖아 사이버대 뒤에서 2등이라니 뒤질래? 뒤에서 2등인걸 못하러 얘기해 대학 다니는 나이들은 지났지만요 아 근데 자격증이 4년제 나와야 딸 수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사이버로 하고 있어요? 응 4년동안 다녀야돼 이거 하고 자격증 따면 마흔이겠지? 오우 슬프다 이씨 Oh my god Who like that OMG OMG 뭐 라고 했어? 위에 다시 올려봐야겠다 뭐라고? 아 오랫동안 대학교 다닌게 아니라 이젠 시작한거야 흐흫 어 어? 정말 커서야 돼 미친네 야 그래도 나 집 있고 차 있어 저도 있는데요? 님 집은 아빠 집이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잖아 내 건데요? 내 건데요? 거짓말하지마 나 닥쳐 너 나가 야 스무살에 대학 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어? 아저씨 어? 어? 나는 대학 스무살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나도 대학 안 다녔어 어?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야 야 안 다니니까 쉽지가 않아 명문대라도 취직 못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걔네는 눈이 높아서 그런 거고 아니에요 난 눈 안 높아요 눈 낮아서 취직 안 하던데 아 그 아니야 그렇다고 걔네가 편의점 알바해서 월 100 얼마씩 벌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눈이 높으니까 그런 거지 요즘은 그게 힘들돼요 취업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고요 우리 망년이 삼촌도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내요 돈 잘 벌었는데 나는 안 할 거고 너 혼자 하세요 저는 안 할 건데요? 나도 안 할 거야 나 인터뷰 보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켜놓기만 할 건데? 혼자 해 우리 나이가 많아가지고 손 풀면은 기운 빠져서 게임은 안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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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못해 기운 빠져 완전 안 돼 손목 아빠 게임 오래 못 한 어 맞아 잘 안 해 아 역시 어 동년배야 솔직히 하루에 요즘 진짜 게임 5시간만 해도 힘들던데 옛날에 막 며칠 밤 새고 그랬는데 난 그렇진 않아 아 그래서 마크 하잖아요 제가 마크는 안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마크는 안 힘들어? 마크는 에임돌릴 게임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응 그냥 느긋느긋하게 하니까 그런 건가? 그저 명.. 대신 명령어가 머리 써야 되죠 대신 응 응 데바드 재밌어 아 왜 자꾸 나 쳐다보고 있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너 대체 갑자기 별이 없네요 아 쟤 자꾸 나 계속 지금 몇십분째 나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그냥 주인이니까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냥 주인이니까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밥 먹고 간식 주는 습관 들여놨더니 몇 주 전부터 먹을 거 달라고 간식 좀 주고 알겠습니다 단책 갔다 왔어? 아 진짜 뭐 이렇게 달라고 그래 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다고요 아줌마 야 간식 줘도 안 먹잖아 야 이거 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안 먹냐 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야 이거 7칸 원 주고 샀는데 이거 먹지도 않잖아 이거는 맛이 없으니까 안 먹잖아 어휴 책이나 입고 있어야지 마지막 하나는 그냥 안 줄거임 손 주세요 이쪽 손 주세요 이쪽 손 주세요 이쪽 손 주세요 엎드리세요 어휴 골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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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요 돼지야 이제 간식 먹어서 됐죠? 아 하아... 뭘 천원짜리 그걸로... 얘는 먹는거 아니면 다 필요없어야...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게 산책일 뿐... 어... 별이 뭐 간식 먹고 싶어서... 억지로... 억지로 손주고... 아 이제 나 안 쳐다본다... 저렇게 간식이 좋을까? 설정 한번 봐야겠는데? 정의의 기록으로... 맞게 되겠구나? 소설을 욕한듯이... 책이나 읽고 있어야지... 뭐? 소설책? 네... 저 좀 힐링되는 소설들이 좋죠 뭔 힐링이 되는데요? 약간... 뭐였지? 판타지 말고 그냥... 읽으면 힐링되는거 가족사나 그런거 있거나... 음... 그런 소설도 있구나? 평화랑 거의 일상 평화물... 막 이런거... 여기서 막 가끔 막... 뭐야... 별님 뭐하러 피켓을... 아 나 설정 누르려고... 했더니만 저기 들어가지더라구요? 하하... 하하... 아직... 바라멸의 일정! 그럼... 하이투님이 애교를 피면 욕하지 않을까? 하하... 지금 어디 안 나가잖아... 나도... 아 죽고 스페이스박 하고 있으면 돼? 몰랐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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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왜 그래? 이리 와봐... 왜 자꾸 쳐다보고 있어 엄마... 와서 안아줘... 태풍 또 온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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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별이... 별이... 내가 별이 혼낼 때 오늘 별이가 나 죽이려고 그랬어... 하하... 어이 여비짱? 잠시만! 뭐..엄청 아프대? 아..또 소리 안들려? 아이씨.. 텔러? 네..돼요? 아..나 자꾸..왜그러는거야 나는? 왜 맨날 나는 왜이래? 그..완치자들이 진동력 없이 못 견딘대요 아..완치가 돼도? 아니..완치 되기 전에 걸리면 아아 걸렸을 때? 엄청 아픈가보다 진짜 아프죠? 처음에는 그냥 목 살짝 간지러운 정도인데 그 몸에 통증이 엄청 많대요 음..롱하울러는 또 뭐야? 야..완치 야..이런.. 아이씨.. 아..아나가 죽었다잉 아..완치 와 얘네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일 뻔 했어 뒤에 또 있다 뒤에 또 있어요 1 2 3 앞쪽도 난리다 앞쪽도 어 얘네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호그는 왜 힐도 안 받고 가 와 나 죽일 뻔 했어 방금 어우 너무 아프다 치유의 물결 공격력을 올려드리자 호그 안 보인다 잘한다 잘한다 뒤에 또 있다 아이고 아 안돼 아 아 날라가는 거 놀랐는데 그냥 누워버리네 분명히 발이 붕 떠있었는데 아 후유증이 오래간다고? 밖에 나가지 말자 아 아 이런 된장? 아 아 아 저 저 저 저놈 때문에 저 저놈 때문에 이 놈 때문에 와 그냥 죽어 뽕듬피라서 뒤치기 잘하네 오 라인 든다 라인 든다 오 빡세다 아 뒤엔 든지 구할이 없어요? 괜찮아요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와이씨 끝까지 쫓아온다 와 빡세다 왜 이렇게 빡세지 아 우리 아나 왜 앞에 죽어 우리 없는지 몰랐나본데 우리 아나 왜 밑으로 가자 골드 맞아 이거 너무 빡센데 어 디디디디디 와 이 미친 로이라로 바꿨네 빡세서 그런가보다 잘했다 잘했다 라인 뭐해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내가 피해를 돕고 싶어 주지 적을 도착했다고 피아는 죽지 않아 겐지 아이고 한기다리 힐을 꽂혀있었어요 꽂혀있었다고요? 뭐 없어요? 이거 못 듣는데 아이고 탱고에프다면 왜 이렇게 힘들지? 탱고에프다면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죽어있어 쟤네 너무 잘하는데? 벌써 30밖에 안 남았어? 어 나 죽어 아이고 아이고 같이 죽었다 우리 자리야 방별이라 좀 주지 아이 다 죽었다 나 개 삐다 치고 있는데 모이라 궁 날렸네 아이고 정수 1대 0 뒤치기 잘하네 근데 딜러랑 탱이 전부 다 뒤치기 해 쟤네는 아니 뒤치기 하는 거 우리가 개 피를 치는데 우리 탱크들이 앞에서 하는 게 없어요 아 나 메루씨 뺏겼다 그니까 뭐 자리야가 주방이라도 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패배를 인정 안 돼 내가 모이라 해야겠다 자리야가 주방을 제대로 똑바로 주는 거 한 번은 받고 코그한테 줬겠죠 아무래도 그니까 왜 계속 코그한테만 주냐고요 이거 쟤네 딜러만 없어도 밀리는 겹인데 원래 골드 땐 단순해 암만 본다고 스케일이 너무 많죠 맞아 맞아 이렇게 아 살아서 돌아와 문아 제일 많이 죽았어 코등아 코등이 누군데 흘럭 근데 제가 많이 죽긴 했지 Strategy 포지션 하나도 못 잡는 거 büyük 화려 пользовockey 어 아까 무린데? 쟤는 시멘트 아닌데?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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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떨어졌다 쟤? 엄마마마? 아니 메르신 위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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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킬 없어 킬 라인 ㄷㄷ 어? 부활중이네? 아이고C 어? 부활중이네? 택시 잘하네 택시 잘하네 딱 걸렸네 어? 왔다 왔다 여기 뒤에 아이고 실 좀 위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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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허 위에 간지 있어 위에 간지 아 야 제압 당했다 아이씨 와 위에만 쳐다보다 죽었네 이씨 바보 위에 간지인데? 어 간지 있다 음 와 아 하 하나도 흠 하 하 왜 갠디 좀 같이 잡자 나 간다 나 간다 왜 마무리를 안 시키려고 그래 뒤에 있다 그래 그래 돈을 안 내라 이거? 아이고 죽었다 안 되네 메르시 거의 다 왔는데? 아이고 아 진짜 힐러가 없었어 언제 오는 거야? 부활을 시켜주는 거잖아 이겼어? 뭐야 이거? 이거 또 아이고 뭐 이래?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아이고 뭐 이래?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비가 와가지고 어제도 비 오고 비 안 올 건가 보다 근데 수요일 목요일날 비 온대요 거긴 인천이고 여긴 남양주 비슷하지 바보야 틀리죠? 그렇게 안 틀려 서울 끼고 정반대인데 남양주 날씨도 똑같네 수목 비 오는구만 젠장 아 그리고 여기는 비 안 오거든 오늘? 거기는 비 오네요 네 틀리잖아요 그냥 수목은 똑같잖아 전국적으로 비 오나 봐 태풍 온다던데? 태풍 떠올라는데요 9호짜리 집에나 있어야지 나가 뭐해 태풍 9호 이거 되게 세다던데요? 뭐 이번 거요? 네 저번에 온 거보다 저번에 온 것도 난리가 났었는데? 네 더 세대요 덜덜하네 그래도 미국에 오는 거보단 나아요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해봤자 20-30kg인데 미국 150kg짜리로 되잖아요 대박 근데 20-30kg도 엄청 센 거라던데? 엄청 센 거죠 근데 150kg면 집이 날라간데요 그 60kg여도 날라간다던데요? 저번에 뉴스에서 나왔어 그냥 사람들이 말해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돼 그러게 무섭다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무섭다 저 7시까지 밖에 못해요 음 나도 데바데 하러 갈 건데 드릴 때 왜來 que 레쏴외 이거 끝나고 또 해요 오 지금 그럼 누구 집세를 audible known ㅋㅋ 안 한다면서 맨날에 ㅋㅋ 아.. 스트레스 샌더박스를 본 사람같을 때 생각하네 전생에 소였어요? 왜? 전생에 소였나봐? 소처럼 이래 많이 벌어놔야죠 많이 벌어서 뭐하게? 아니? 아닌데 나는? 나는 그냥 돈 없이 사는 건데요? 집 있고 차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집은 대출이 있잖아 아 집 대출이에요? 응 아파트에요? 아니면은? 아니 빌라 빌라 아 빌라에요? 아파트였으면 좋았겠지만 빌라지 인천권이면 빌라면 비싸지 않나? 안 비싸 안 비싸요? 얼마에요? 1억이면 사는데요? 아 진짜요? 응 얼마 안하네? 응 아파트 너무 비싸요 요즘 보면 맞아요 아파트 비싸 그래가지고 빌라로 온 거죠 너무 비싸서 나도 열심히 모아놔야지 그래야 노후에 편하지 벌써 노후 걱정은 연금이나 받아먹으면서 잘 차원이 되는거죠 그러시오 네 하고싶은거 하면서 젊을때 하고싶은걸 많이 해야되지 않을까? 젊을때요? 하고싶은게 없나보네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럼 됐네 그래도 저 즐길건 즐길건 살아요 아 그래요? 여름에는 뭐 눌러도 다니고 겨울에도 스키장 가고 다들 그러고 살지 않아? 고기도 구워먹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요? 절대 아니죠? 대부분도 그렇게 사는거 같던데 나는 스키장 안좋아하고 물 안좋아해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난 공포증이 많아가지고 고소공포증 스키장은 괜찮잖아요 아니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니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스키장은 초고속 화면은 괜찮잖아요? 어? 곤돌라 타야되잖아 나 그런거 못타요 이제 못 즐기시네 못 즐기는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건 안하는거지 그러면은 그냥 수영장 딸린 펜션 아 그죠? 그런거만 좋아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막 이런거 응 접하시오 누구한테 말하는건가요? 응 싸우리 아 근데요? 응응 그럼 캡 빼죠? 접속을 해야 빼지 그 사이에 접힐 수도 있으니까 하.. 그것은 운명인 것이야 판판하래 나이 먹는다 이렇게 느껴지는게 뭐냐 어렸을 때 몰랐는데 근데 커갈수록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나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약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무섭다 그거는 젊어질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겪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외원이 돌아가신 것도 커서 알았어요 아 진짜? 충격받을까봐 부모님 말 안했다고 했는데 20살 돼서 알았어요 좋구나 그리고 큰아버지랑 친구도 2명 죽은 거랑 3명이구나 고등학교 친구 중에 쌍둥이인 친구 있거든요 남자에 둘 다 병이 있어가지고 성장 안하는 병이잖아요 키 안 크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호르몬이랑 성장판 자체가 아예 안 늘려가지고 그럼 계속 애기인 상태에서 초등학생 키 그대로 큰 친구들인데 걔네들이 쌍둥이 친구긴 한데 동생 형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동생인 애가 1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죽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있고 또 한 명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서고 나서 죽고 하여튼 에잇 아 사촌룡도 죽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들 돌아가셨대 가는데 순서 없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지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늘 행복하게 살려고 해 근데 저는 뭐 방구석 집돌이라 언제 갈지 몰라요 나는 놀러도 잘 다니니까 전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운전할게요 진짜 운전은 진짜 누구 순서 없이 가잖아요 맞아요 운전할 때 제일 무서워 나는 그래서 누가 바로 들이박을까 봐 저번 달에 출근하다가 아침에 덩프랑 수영초랑 들이박은 거 봐가지고 수영초랑 그냥 없어졌다던데 진짜? 네 종이장처럼? 네 종이장처럼 아예 위에가 사라졌어요 밑에가 아예 말려 들어갔어요 깜찍하네 깜찍하네 깜찍해 밑에 피 엄청 많이 부어먹기 어우 끔찍해 받았어 진추 봤어요? 이미 9분이 지났어요 그냥 해야돼 어흠 여기서 멈춤 Republican 뭐 한 잔 빡이 빡이 빡이라 저 저거는 아 이제 옵지도 슬슬 즐기기 시작해요 다른 게임 해요 마크하면 일해야 되고 일 중독 그래도 마크 하면서 신기한게 방송에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가지고 나는 미소한게 아니네 맞네 오랜만에 그림이나 그릴까 마크 팔려는데 유명한 사람은 못많아 뭐라구요? 그거는 마크의 재능이 없어 제발 재밌는 명 마크 8년이나 했어? 마크 오래 했네 고축만 씻었네요 오래 했네 님이 마크로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사이 하 여기 옵지 얘기만 해줄래요? 아니 유명한 사람이에요? 추신 분이 가 지금 여러분을 돌보냄어요 도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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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났어 들어가 별 말씀을 아 저기 골목 안에 있는 거 있어 아이고 앞에 있는 애들 다 죽는다 안되에엥 아이고 아 윈스탄 궁극기였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힐러 다 죽었네 아 뭐야 이거 왜 죽어 아이고 호그 있다 조심 뭐야 궁 쓰고 저승관경? 아이고 끌려갔다 왜 나노 나노 왜 이렇게 아껴? 나노 너무 아끼는데 누구 주려고 저렇게 아껴? 아무거나 엥? 동구리한테 줬어? 그게 뭐지? 아주 좀 아 위에 좀 자리 좀 먹어야 되는데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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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우리 아나 뭐하냐 힐을 못 맞추냐 힐을 나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야 우리 아나 힐 겁나 못 맞춰 가만히 서있어야지 맞춰요 그냥 안 하지 마시고 모이라 하시지 나처럼 아나 왜 뭐야 이거 동그리가 하물리 밀었네 내가 밀어야겠다 누가 함을 좀 밀어라 와 진짜 뭐야 아 우리가 우리가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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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면은 날라가다 죽었다 와 잘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다들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아 아 아 아 아 벌써 죽어? 나오자마자? 아까 전에 미도 잘라줬는데도 쟤디를 못.. 흔들놓고 나한테 말해봤는데 난리다 난리야 헐 핫딱지난다 핫딱지난다 아니 쟤도 왜 이렇게 피가 없어 아니 하늘 좀 밀어 미친놈들아 30초 남았어 30초 레킹볼 뭔데? 아 진짜 미니스탄 헐 다 Affront 또 인사가 필요한가요? 아니 왜 글로 뛰냐고 왜 글로.. 아니 미스터 왜 절로 뛰어? 핼핼핼할핼 52초 남았지 50초 남았지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물산에 가십시오 탱커들이 쌉옥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딴 거 할까? 잘해 을밭이 에굴바 экспер 점핑 점핑 활 되게 장난감같이 생겼다 부열 활같이 생겼어 아침에 그러지마요 와이? 비켜봐 안보여 이거 던질거야 오올 뭐지 뭐지? 이리로 올려나? 뭐야 뭐야 뭐 어디서 날아오는거야 총알 나이스 어 나이스? 잘한다 근데 우리 딜러가 다 저격수야 ㅋㅋㅋㅋ 아이고 우리 호그 죽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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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아가 아니 텐과 차이 진짜 오져야 진짜 나 죽네 나 죽어 너무 멀다 어 저기 옆에 옆에도 있어 호그 있네 트레이드 있어 뒤에 아이고 엉망진창이네 뒤에 매크리도 있고 아 진짜 짜증날려고 그래 어! 우리 아나 중 끼고 가만히 있다니까요 아 진짜 엉망이다 엉망 지금 완전 우리 오합 지졸이야 엉망진창이네 우리 딜러들은 잘라줄 거 잘라주고 있어 계속 봐봐 계속 잘라주고 있는데도 맥님 트레이만 맞아요 어디서 택 이거 쓸 수가 없다 이거 살린다 저거 아 살렸다 아 진짜 짜증날려고 그래 아 젠장할 수 있어 얼마나 잡아줘야 돼 아 택 포지션이 이상해 아이고 아나 또 죽었다 망치로 땄다 망치로 땄느냐 망치로 땄느냐 아 웃겨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네 아 라인은 왜 저기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어 뭐야 와 저걸 부활한다고? 와 진짜 너무하잖아 택커들 아 아이고 아 아이고 흐흑 많이 죽었다 아이고 흐흑 아니 못해서 로그 못하잖아 흐흑 밥먹으러 간대요? 그림끄죠? 10분 안에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빨리 잡힐 수도 있잖아요 이거 오바임 차라리 그냥 한판 빼는게 낫지 밥 먹고 와 아 별님이 내보내면 되죠 엑스로 오죠 아 말로 해야지 뭐 얜 또 왜 어디갔어 왜 한 번 나가셨네? 밥먹으러 갔어 내보낸거야 밥먹는다 그래서 엉덩 잡아 길러나 좀 하고 있어야지 귀 아파 뭐 헬프 껴가지고요? 어 그 그 그 거기는 맨날 거기 그렇게 막 소리나더라 두려워는데도 그렇네 어 지금은 어때요? 듣나?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나 아니 주변에서 뭐 나도 뭐 시끄럽다고 하지만 지도도 만만치 않은데 왜 시발 존나 시끄러워 왜? 응? 몰라요? 그 시끄럽다는 개념 뭔데 괜찮아 아 누나 개강했어요? 그거 영어학원? 영어학원 말고 대학 아 대학? 응 저번주에 개강했어 내일부터 못 보겠네 잉? 뭘 내일부터 왜 못 봐 월요일부터라 월요일부터 구한다며 월요일부터 구한다며 월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아 밥 먹고 왔네 아 아 저거 뭐 오오 아 더워 태풍 또 박상중이 나는데 아까 니가 얘기했잖아 또 얘기하냐? 5일쯤인가 거의 다 여기 걸치는 걸로 알고 어 2일날 아니 나 5일날은 지나갖고 2일날이 제일 복이네 여긴 1일부터고 2일라는 누나 쪽에 거의 많이 피해있고 있네 수목 그래서 비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비울 거예요 수목? 여기는 한 월요일부터 비울 것 같은데 여긴 수목이야 수목 1일 오전 3시며 오키나하고 오후 3시에 오키나 서부쪽 나 배고파 툭하면 배고프네 이래서 살이 찌나? 네 닥쳐! 어딨으면 굴러다니겠어? 살 많이 찌긴 했어 왜 저격각이야? 밥이나 먹어! 벌써 다 먹었다고? 너 그러다 죽어 아니 무슨 밥을 4분만에 먹어 나는 밥 한 번 먹으면 1시간 걸리는데 그 정도면 소 아니에요? 닥쳐! 재새김질 하시는데 왜 재새김질을 구역 찔나게 해 그니까 시간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좀 느긋하게 먹는 스타일이 근데 7,000원 주고 밥 먹고 배불롭게 먹고 오면 이득 아닌가? 나? 개이득이지 배불뱅 어제는 냉면 먹고 오늘은 찌개 먹고 오늘은 찌개 먹고 바이크 꼭 어디다 뭐냐 졸려 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지? 팔찌려고 해요 팔찌 삼판을 먹었는데 살 찌려고 그래 살 찌려고 살찌려고 그러는데 씨 아 근데 살찌려고 하면 진짜 밥 많이 먹게 돼요 의외로 왜 살찌는데 누나 그 위가 늘어서 그렇겠지 왜 늘었는데? 맨날 집요일만 있으니까 신신마다 뭔가 쥐어먹고 그래서 그거는 애기 때부터 그랬어 야 애기 때부터 그럼 살 찌려는 체질이었나보네 근데 왜 사십 몇 킬로야? 어 맨날 중간중간 그렇게 처벅처벅하는데? 그렇게 중간중간 뛰어먹고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지 않을까? 어차피 많이 먹는 거 근데 안 찌.. 안 찌는 체질들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이 먹어도 나 초등학교 때 내 친구가 라면 다섯 개 밥.. 밥만은 먹는데도 살 안 찌던데 늙으면 다 쪄 나이스한 먹어서? 어 나 봐 아 40킬로에서 지금 48킬로나 쪄는데 내가 누나 잘 먹었을 때 몇 킬로인지 몰라 거의 비슷해 비슷한데 좀 다르지? 아 그거 뺐는데 뺐어요? 궁금해서 나이트 봇이 아니 그거 뭐 나이트 봇 그 이모티콘 3개 쓰면 자꾸 아이고 강태대잖아 그것 때문에 빼놨는데 다시 쪄이내고 다시 넣어놨어 다시 해봐 넣어놨어 아이씨 난 안 돼 돼지야 돼지 외쳐 돼지 외쳐 어? 와 나 좀 있으면 거의 1년 다 돼가네 돼지 외치는데 뭐가요? 뭐가 1년 다 돼가네 빨로한지 싹두기에다가 해놔야겠다 어떻게 해봐 흔데기 그거 빨로 치면 나와요 흔데기 나도 쳐봐야지 난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여비님 한 100일 넘지 않았나? 한 150일 정도? 100일 됐나 여비님? 나와야 되고? 치면? 응 154일째네 돼지 다시 쳐봐 돼지 아 얼른 얼른 덧 빨리 피가 오는거잖아 야 흐허 이것들이 너네 온나? 내가 아무리 돼지여도 너보단 돼지 아니야? 다이어트 해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다이어트 이렇게 놀림감 당하느니 40kg까지 빼야겠구만 나 말로만 그러잖아 말로만 빼잖아 말로만 진짜 게으른 돼지 래쉬 그래 인정이다 게으르긴 하지 응 맞아 게을라 아 귀찮아 너무 게을러 탈이야 게임하는 것도 귀찮은데 뭐 흑돼지 뭔데 왜 맛있겠다 내일은 삼겹살이다 왜 내일은 삼겹살이에요? 돼지 돼지 얘기하니까 삼겹살 먹고 싶어서 왜 먹으면 안되냐? 뭐야 잘 나왔어 여보세요? 네 아버지예요 네 여기있다 오늘 아버지 나가 계신가보다 같이 안 잡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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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희한하게 계속 배고프네 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굶을까? 굶으면 더 살찐인데 조금조금씩 먹으면 되죠 위를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운동 뭐해 무슨 운동을 해 지금 어디 가서 운동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코로나 스포서도 이거 이제 불길해? 와 진짜야 필라테스도 그래서 안 가잖아 내가 저 얘기 왜 안 그랬나 했다 진짜 너네 때문에 내가 욕이 느는 거야 내가 욕 느는 건 다 너네 때문이야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정확히 우리 때문이 아니고 누나랑 게임 때문에 욕 늘었잖아 내가 누나를 장렬해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죽지도 않고 떠받네 뭐라고?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 아니요 잡혔으니까 게임하죠 아니 뭐라 그랬냐고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지 뭐 아직 관제센터네 간제센터가 무슨 네비였지? 몰라 그... 낙사 있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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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쁜 사람 진짜 아.. 바보야? 바보. 나쁜 사람 아니라 바보. 뭐야 여보님 맥클리 하는 거 아니였어요? 에? 아니야. 맥클리 안하냐. 내가 맥클리 해야겠다. 맥클리 할게요. 아.. 아.. 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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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클리 하세요. 네이놈. 어! 누구 나갔다. 딱을 넣어. 아 근데 이걸로 하려면.. 어 나.. 들어왔는데? 그래? 그럼 취소되나? 네 취소되네. 아니 취소.. 취소되네. 티가 지나고 그런거야. 이거 사람 껴가지고 돌리면은.. 이거 우선순위에 없어져요. 어.. 아.. 왜 웃니? 아.. 각장.. 어.. 잠가보려고..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아 배고파. 탱.. 탱커만 가능하다. 솔직히 탱커면 가능한데 싸는 거는 그 외에는 힘들어. 만나는 건. 뭐 먹지? 아.. 뭐 먹지?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학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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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인천 확진자 엄청 많아. 뭐 종교타나 뭐 빼달라 어쩌나.. 해들이 지금은 종교타나 패야 돼. 인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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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교회 안 가면 되잖아. 당분간.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뭐지? 여기는 비 안 오지롱. 안 먹었지롱. 안 먹었지롱. 안 먹었지롱이래. 나도 비 오는 거 안 물어봤거든? 저는 별일할 때 많은 거 아니거든? 에엥! 아휴 애도 아니고 무슨 유치하게 아휴. 야! 나 게임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한다. 나 안 한다. 기다리겠지. 하세요. 이건 내 알지 아니야. 응. 근데 또 죽으면 또.. 아휴 힐 안 해봐. 힐 안 해봐. 이럴 거면서. 아까 예민이 맞아. 진짜 숨질내더라. 어.. 맨날 그렇게 화내면서 무슨.. 야 오늘 휴지 개그레즈인데? 어휴 힐 안 들어온다고 막 화낼 거면서? 그래 하시이자에요. 어휴 일부러 안 할 거인? 원래 맥크리 있어요 맥크리? 왼쪽에 뭐 있는데? 앞에 루시오 소리 들리는데? 네 루시오 있어요. 어휴. 어휴. toward. vos Sergey. 뱅뱅 하하 쌤통이다 아 저 아아 잡을 수 있었는데 맥크리아가 나도 뺐어 저 궁 찼거든요 라인데드 퓨벅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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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금방 끝났어 우리 5분대인데? 뭐지? 퓨벅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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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재밌군 재밌군 재밌어 투방닷 때는 트레이가 힘을 못 썼거든요 이제 투방닷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쟤네 방금 투방이었잖아 호그의 라인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시그마 라인이었어 시그마 라인이었어요 여빈님 저기 다른 생기가 있었어요 혹시? 딴 게임하는 중? 우리 다른 데 잡혔나 보네 딴 데 갔다 왔나 보네 저 저 되게 잘 잡아줬는데 트레이스 하니까 옛날에 랄랄랄라 삼사 시즌 때 스크림하던 거 안 물어봤는데요 님한테 말 안했는데요 그럼 조용히 좀 해줄래요 퓨럼데요 근데 위인타임 있다 이케 아 살아 아나 한고 루시오 던다 이거 좀 부셔라 얘들아 다섯? 나 힐 가는 거기? 힐구슬.. 아이고 아 힐구슬 안 못 갔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메르실 잘렸나보구나 어어어 아까 죽었어 아 죽었다 밀릴만큼 우리도 빨리 밀릴거 같은데 한 대 우리 자리에 없어요? 메르실에 힐 잘라 그랬구나 몰랐네 근데 어차피 힐가가 안나오는데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코 아아 뭐 어이없던 사장 아냐? 아이고 안아 잘랐어 안아 잘랐어 쟤 못들어와 못들어와 2층 한조 한조 됐 어? 구할 해줄줄 알았는데 구할 안해주네? 나 구할 해줬어 아아 나 살았구나 쟤네 덴지 나왔고 덴지 확인 우리 민트는 죽겠다 점프 안하나? 아 죽겠다이 왜? 아 아 리틀 날렸다 쟤네 나 죽겠다 뒤에 뒷편 어디 어디 이 힐 안되는데? 이 힐 안되는데? 엔지 안내야지 엔지 아이고 잘렸어 조심해 아이고 아아 나 이거 밥 쓰고 바꿀게 그냥 안되겠다 나 겁나 못한다 엔진이 밥점 위험하죠 지금 밥점으로 밥 날려야겠다 안되겠다 아이고 잘렸다 아 이거 진짜 공 있으면 써야되는데? 거울이 반 있구나 아이고 아이씨 들어가자마자 죽었어 할만한데? 나이트 아나 컷이다 이거 할만하다 우리 똥굴이 열심히 하네 아이씨 자리야 자리야 아 자리야 개 피웠는데 안 죽어 누가 돼 나 화이트 나 화이트 여기있다 이거 그냥 떨어졌다 왜 떨어졌지? 좀 빠지라고 뒤 혼자 낙서 당했어 아이고 잘못 안졌네 야 왼손 뛰어봐봐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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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막았다 막았다 야 너 일루와 자리에 자리에 나 이거 눈보라로 막아야겠다 이거 안되겠어 어잉 어잉 도대체 임신서니! 루시오 나이스 뭐다 1피 우지 1피 아구 힐 없다 이제 충전해야겠다 여기 조페레 없나? 2피 아구 힐 부 dramas 3피 ủ 왕성의 피 1 왕성의 피 왕성의 피 왕성의 피 1 이슬 올리고 안 죽어 안 죽어 무슈 필 모이라 모이라 잡았다 에코 에코 아 에코가 있었어? 몰랐네 와 딜 많이 킬 많이 했다 플레이 나가줘 호호호호 뭐야 잼민이 나갔어? 아 이거 한 판 한 두 판 더 이기면 플레인데 안되겠다 했어야겠다 난 체크가 이미 플레이어 가지고 안돼 벌써 플레이라니? 텐커가 이미 플레이어 가지고 안돼 아 끔찍 나 심지어 이거 텐커 2800점이었나 아이고 높기도 하다가 호호호호호호호호 어경 아 저 이거 인판하고 랭 오잉 오잉 어디 가게요? 저 매주 테스트하러 가야 돼요. 응. 바빠 바빠. 바쁘네. 바빴으면 좋겠다. 나도 좀 바빴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바쁘지가 않아 어떡해. 일이 없어가지고. 아 나도 일이 없고 싶다. 참나. 회사도 맛보고 매주도. 참나. 배부른 소리 하신다. 맞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휴. 누구는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자빠졌는데. 아니 우리 집은 가족들 다 바빠요. 다 바쁜 게 좋죠. 아빠도 맛보고 엄마도 맛보고 동생도 맛보고 나도 맛보고. 바쁜 게 좋네. 사람들이 바쁜 게 좋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놀고 싶은데. 그럼 놀고 왔으면 좋겠어. 아니 놀 수 있는데 그냥 일하는 거잖아. 내가 봤던 여빈님 성격은 놀 성격이 안 돼. 놀아도 하루 이틀 놀고 나서 아 지겹다 하고 나중에 일 쳐져. 어떻게 알았지? 나는 하루 종일 놀 수 있는데. 365일. 집고생이 가만히 있는 성격은. 집돌이라매. 집돌인데. 집돌이긴 한데. 볼링도 치러 다니고. 그건 집돌이가 아니지. 화장실에 나가야지. 집돌이가 아닌데. 그건 집돌이 아님. 집돌이들은 밖에 아예 나가질 않아요. 저도 밖에 거의 안 나가는데. 볼링 치러 가는 거 빼고는 거의 없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 세차도 하러 가고. 네 세차하면 원래. 지금 비와서 못 나가죠. 아니 근데 그 정도 하면. 집돌이죠. 아닌 거 같은데요. 애매한 집돌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어. 강제 집돌이들이야. 강제 집돌이들이야. 나도 맛난 것 좀 먹으러 가고 싶다. 먹어요. 맛있는 게 뭐가 있죠? 집에서 먹는 건 다 맛없어. 집에서 먹는 건 다 맛없어.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집에서 파스타를 어떻게 먹어요? 뭐가 해먹으면 왜죠? 나 해먹는 거 싫어해. 왜요? 귀찮으니까. 거절 진짜. 참 나. 그냥 누구가 적약간다는데? 저거 아까야 아까. 아까 얘기한? 저건데요?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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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민이요? 어 중학생 친구 잼민이는 초등학생 아니야? 중학생도 우리한테는 잼민이지 우리한테는 애기죠? 애기지 응 애기긴 애기지 우리한테는 그냥 별반 차이 없어 고등학교 한 19, 18 돼야지 아.. 좀 컸네? 머리만 그거리들었고 그러니까 23명 아.. 이제 좀.. 이제 좀.. 진짜 완전 컸구나 이 생각하고 응 그래 31살들의 얘기 잘 들었다 32살이었나 저 그래? 31살 아니야? 32살이에요 아 1살 벌써 먹었나? 31살이에요 아 여기 31살 엄청 많았는데 아이고 만사기친다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 그래? 아니요 별로 안 원래부터 귀찮아했어 맨날 어 맞아 원래 이래 원래 근데 좀 더 심해진 거지 나이 먹고 더 심해진 거지 맞아 어 맞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집안 이제 막 굴러다닐 거야 그냥 앞으로 아 굴러다니는 게 더 귀찮지 않을까? 나 다시 지금 못 간다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나 이미 못 갔잖아 이미 늦었지 모르지 야 십 몇 년 동안 연애를 못 했으면 못 가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막남의 삼촌도 늦게 결혼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연애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모가 나이가 40 조금 넘는데 몇 년인지 아니 근데 그때는 그때는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옛날은 좀 빨리 결혼했지 40대 있으면 늦는다고 하는 게 맞지 곧 늦었을 예정이에요 곧 늦었을 예정이에요 아니 이미 틀렸다니까 연애를 못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아 어? 이미 20... 20살에 연애가 끝났는데 20살에요? 응 그 뒤로 연애를 못 해봤다니까 조금 만난 애는 있어 근데 그건 너무... 너무 쪼끄미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냥 한두 달 만난 건 안 치는 거야 최소 1년은 사기 봐야 돼요? 아니... 단... 글쎄... 그냥 치고 싶지 않은 애들이라서 그래 그 뒤는 별로야 넘나 쓰레기였었기 때문에 그냥 안 치는 거야 얼마나 쓰레기를 내게 안 치는 거야 몰라 그 뒤로 만난 애들은 다 그냥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쓰레기들밖에 없었어 그걸 왜 달라고 그래요? 모르겠네?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겠네? 쟤가 일을 안 하고 놀고 싶은데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쟤보다 내가 더 많으니까 그랬겠지? 그런 거 그랬어 그런 애들 많아 다큼도 알바도 한 번 안 해봐야 돼 싹둑이 왜 웃니? 썩을러봐 저는 비웃잖아요 그니까 비웃어 기분 나쁘게 그니까 싹둑이 비웃는 타이밍이 너무 웃겨 그니까 싹둑이 비웃는 타이밍이 너무 웃겨 타이밍이 너무 좁아들 타이밍이 너무 좁아들 그니까 연애 얘기하니까 비웃잖아 이렇게 연애를 못하게 될 줄이야 난 저렇게 안 돼야지 진짜 나 쌍욕할 뻔했다 방금 목구멍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나 쌍욕 여기까지 왔는데 내 속으로는 했어 속으로는 했는데 아 누나 욕해도 뭐 아무 말 안 했을걸요? 아무 말 안 했을걸 그러라고 하면 안 되나 다음에 할게 그러면요 다음에 진짜로 한다 진짜 제가 사람 빡치게 하는 거 잘해가지고 지금 욕해도 되겠다 지금부터 욕해도 되겠다 이제 어쩌다 이렇게 됐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이들이 줄을 섰는데 그니까 그건 욕을 안 봐서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 진짜 그때는 인기 좋았어 남녀고학 다녀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응 그럼 언니들한테 끌려가고 애들한테 끌려간 적도 있는데 끌려가서 된다 다 패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 왕따 당했어 왜? 나 그냥 학교 다니는 내내 왕따였어 그래서 일부러 고등학교 멀리 갔는데 거기서도 왕따 당했잖아 뭐야 그지 같아 아주 그냥 내가 성격이 너무 되게 소심하니까 많이 그러더라고 소심해요? 응 잘 울잖아 잘 울고 소심하고 말도 안하고 별리 B형 아니었어요? B형이에요 근데 환경이 사는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그게 성격이 많이 변하지 응 그건 있어 맞아 학대받고 살았으니까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소심해요 눈치 엄청 많이 보고 정크 2층 파이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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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분위기가 화목한 건 좋은데 아 진짜? 이거 안 와있어 상대 팀부에 되게 귀여운 여자애 있어 어 저쪽 랩돼있어 파이팅 합시다잉 정크 그 큰 데빌 쪽으로 들어갔어요 나갈 지 너무 좋다 못 터지네 나갈 지 너무 좋다 아 우리 헬이 호그 그랬다 호그 그랬다 호그 그랬다 호그 그랬다 호그 앞에 잘해놨어? 호그에 혼자 있네 호그 칠래? 호그 칠래? 호그 칠래? 호그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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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이렇게 못쓰겠냐 사람 새끼인가 나? 호그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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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갔어 2층에 있어요 2층 뒤에 아, 밟아, 밟아 아, 간다, 방금 또 빠졌는지 으하하하 방금 또 빠져달래 아, 왜, 뭐해, 뭐지? 아, 왜, 뭐해 호그지야, 호그지야 호그 1, 수고자? 누가 있어 그래 아, 우리 팀 잘해 정크 거툼진이 나왔나 보다 비행기 위에 정크 아, 정크 한 대면 아아 안 때려지네 아, 정크 한 대면 아아, 안 때려지네 나 LP 접자 LP 사람 패킹이 아니다 뭐하는거야? 터레 됐 여기 호그 1뱀 아! 생겹게 가야 거툼이는데 호그 드래봤어 자리아 놓쳤어 아! 태크가 안 돼 자리아 깨뜬고 정크 잡아놨고 2층 둔 왼쪽 자리아 원이 안 붙어 자리아 혼자다 중무 개피 호그 호그 뒤에 2층 호그 재웠어 호그 호그 개피 호그 앞에 모이라 있다 빠지고 2층 에씨 2층 위도 또다 땡땡이 2층 위도 개피 아이고 넌 마포다 가야 되는데 하나 슬립이 하나 슬립이 안 와 이거고 요구르트 한잔 해야겠다 우리 잘 못 쪘다 아 또 끌려갔어 나 잔다 아 잘 자네 잘 지운다 아이고 죽었네 아 또 얘들아 우리 용검 있다 용검 쓰디움이야 안보여 안보여 안아 안아 정글에 쉽다 죽겠네 파멸 아닌가 저기다 파멸이기 하하 바보 파멸해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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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궁 쓴다는 생각밖에 없는거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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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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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와 나 죽을뻔 했다 진짜 호그 잘하는데 좀 브라바 위도 내? 아 저기 피웠네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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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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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라인 라인라인 라인 라인라인 라인 라인인데 왜? 여긴 왜 빠졌어? 떨어졌어? 난리 1p 2도 2바대님 공격력 증폭 공격력 증폭 헐 예쁘대 여빈님이 뽑았네 힐 밴이야 힐 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거 같은데 오라따 이걸 헤드 까네 왜 메르시는 그룹 있겠네 내가 혼자 와준거야 다섯끼도 진짜로 다섯끼도 진짜로 2팀으로 아이가? 왈 아니 뭐꼬 내 뒤에 딱 붙었어 바로 때 심해 지서 쭉 빠져서 할거는 내 이렇게 많이 막은거 같은데 공격력 리퍼 나왔어요 정크 빠지고 우리 라인 진짜 말 많다 계속 말해 미pos 리페이킹 리페이킹 잎 아.. 그게 다 안 돼 아.. 그게 다 안 돼 난 지배를 항상 하는게 나가봐 잘 들어갔어 오른쪽에 오른쪽 방에 자리에 폭풍을 갈지 잘 안 빠지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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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마이 갓 쟤네 정커 얼마나 빡쳤으면 리포 들 것 같네요 하하하하 악칠만 하지 아이고 아 옆으로 빠진 줄 알았는데 안 빠졌네 정면에 있다 위도우 이거 하고 뭐 먹지? 아 고민 되네 이게 뭐야? 이걸 잡는다고? 빅톡이라 아이고 아 내가 두 명 잘랐는데 아이고 맨날 빠져요 응 그래도 버텼다 보니 하나 자르고 모이라 잘랐는데 자 빨리 응 정기에게 2막 없으니까 이해가 좋겠어요 정기에게 2막 없으니까 이해가 좋겠다 어 라인구 혼자 쓰는데? 하나 잘랐어 어이예요 나 진진다 이거 1팽 먹어야 돼 1팽 이놈아 여기 못봤네 응 못봤어 아이고 아퍼 아 위도우 잡을 수 있었는데 위도우 귀에 개피 위도우 we need to save the most we need to save the most we need to save th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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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이 그 더스마 2팽 리퍼 다 보고 천사를 해 2팽 리퍼들인데 하나씩 spread 다 먹어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있다 머리에 떨어졌어?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날아줘 꿀자하다 근데 위도우 잡았죠? 네 잡았어요 다 죽은거 같은데? 딥퍼 슬라이덩 싸움을 났는데? 머리 위에 있는거 같은데, 여기? 소리 났는데? 여기 위에 있다 왜 나는 소리 안나냐? 으아아아 안 돼! 이 viene 못했는데? 아style 그 힘이 다вор SLT 재미가 중요한거 Arts 아같아 네 제อน 제어 주스osa 왜 메르신은 죽 nem 에다 잡아놨고 나 루퍼 어gruppología 어디있고 안아 3 뒤 아~~~ 나 혼나고 있을게 정신 안 차리고 아이고 밀렸다 밀렸다 나랑 더 오래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일부러 죽니 나 너무 많이 바꾼다 나 혼나고 하이 12분 동안 만드리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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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는 반대편에 있어요? 하 그래 정크는 안 맞 stabilization 하이 지금 치 bring 킬 한번ine 하이 하이RA가 வ 하이 있으러 끝에 있나 보다 여기 옆에 여깄니 위에 위도우 있어 오리기즈 왼쪽 오리기즈 오른쪽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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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나봐 위도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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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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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계단에 위로 올라갔다 덩크 있어요 2층에 이거 돼? 아 폭탄 부활 못하겠다 탱크 돼? 아나 돼? 뭐가 좀 궁금했어 응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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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들어와 아 저 뚱뚱부 왜 이렇게 날려 빼? 엑시 죽을 쳐요? 엉엉 뚱뚱먹어 맛있겠다 오 잘한다 이야 다 죽이네 뭐지? 하치만 처치기어가 아 나 한거 없어 지금 엉덩뚱한 딜러인데 괜찮아 괜찮아 빠이빠이 여비님 빨리 구구 여비님 밥 먹으러 간다메 저 7시에 테스트 있어요 빠이빠이 듀오 하자 듀오 딜드오 하자 그래그래 너무 오래 걸려 응 이거 좀 가져와야겠다 빠이빠이 너 이놈 아 아 네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이고, 뭐 먹을 거 있을까? 감사합니다. 하. Gesicht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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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르띄르띄르띄 머리 눌렸나? 눌렸네 뭐가 눌려요? 메롱 다리 뚱땡이 메롱 또 뭐 먹어요? 요구르트 요구르트 8시까지만 하고 가야겠다 콜라 대바다 해야지 대바다 누나는 좀 그만해요 맨날 대바다 하면 또 밤샌다 아니야 어차피 나 블로그 써야돼 쓰면서 할거잖아 쓰면서 못해 대바다에는 바로잡혀 오취하면서 지금 블로그 쓰겠다 조금씩이라도 오취하면서 지금 블로그 쓰겠다 싫은데 이거 먹을건데 배고프다니까 오늘 하루종일 빵 먹는다 아침에는 라면 먹고 점심에는 피자먹고 몸이 뿌옥했다 몸이 뿌옥했어 그래서 그런가 속이 안좋아 밀가루만 계속 먹었더니 밀도 아프다 밀도 아프다 야 내일은 밥 좀 먹어야지 밖에 나가서 밥 먹을려구요? 삼겹살 사온다니까 김치찌개나 해먹어야겠다 야 김치찌개나 해먹어야겠다 야 삼겹살은 구워 먹어야지 아니 삼겹살은 구워 먹을거고 김치찌개 따로 할거라고요 나 아까 김치찌개 먹고왔는데 참치 하나 사가서 참치 김치찌개 해먹어야겠다 만약에 김치찌개를 해먹잖아 몇년만에 하는거야 몇년만에 몇년동안에 몇년동안 집에서 밥 한적이 없어 너무 귀찮아 나 그래서 나 부엌에 맨날 쓰레기장으로 변했잖아요 많이 치워놨어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서 막 그 지렁이처럼 생긴 애도 다니고 막 그래갖구 어 그래서 청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야지 집을 있으면 뭐해 관리를 안하는데 이게 다 이게 일이 안되고 나서부터 이게 손님이 안오니까 청소 안하는거야 굳이 누가 안오는데 꼭 청소해야되니? 꼬언니 놀러오라 그래 꼬언니 걔도 요즘 연락 안하는데 연락 안한지 몇주 됐어 꼬언니 바쁜가? 원래 걔는 게임 질리면서 연락 잘 안해 우리도 사실 게임 때문에 연락하는거잖아 왜 나 아니더라도 연락은 하잖아 걔도 뭐 바쁘겠지 나도 맨날 일어나 있으면 일하느라 바쁘고 그 다음 일 끝나면 게임만 하잖아 그 다음 일 끝나면 게임만 하잖아 이제 은퇴하실 때 아닌가요? 나 근데 일은 아니더라도 연락은 하잖아 뭐 굳이 연락 안해도 친한건 그대로니까 뭐 귀찮게 연락하고 그래 뭐 귀찮게 연락하고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귀찮게 연락 안할게 어 그래 그만 좀 해라 나 연락 안하면 나도 거의 연락 안하면서 못하는데 생각날 때 해 생각날 때 해 한 1년 안에 한 번 할까 말까? 어차피 같이 게임할 거면서 무슨 소리야 어차피 같이 게임할 거면서 무슨 소리야 애들 다 왜 안와 야 얘네 왜 이렇게 느려 굶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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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도있다 응 여기 위도맵이지 벌써 한 명 뒤져있는데 긴 뒤온다 긴 뒤온다 긴 뒤 2층 같으니 있나 어 왔어 내 옆에 있어 긴 뒤온다 긴 뒤온다 긴 뒤온다 나 죽는다 겨우 사라졌어 기온다 나 죽는다 겨우 사라졌어 긴 뒤온다 라인 죽는다 아 우리 애들 왜이렇게 다 삐뽀삐뽀야 살리러 갔다가 뒤졌네 너무 무리했다 저 희맨이를 어쩔 수가 없다 왜 바꿨지? 살려줍쇼 망했어 여기 대비 중미용 왔다 구하를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아 뒤로 빼 차차차차차차 나 그냥 빠져 쭉 빠져 계속 빠져 애들 올때까지 튀어 애들 옮겼다 애들 왔다 위에있어 애들 거기 거기.. 위도 있어? 뭔가 좀.. 아까운데? 이 방 채우니까 괜찮겠지? 저거.. 원숭이 때문에 킨 거야? 이거? 와.. 저렇게 못할 수가 있어? 아 망했다.. 아.. 와이씨! 우리 딜러 공 놓으면 늦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해. 딜러가 좀 못해. 나랑 다치할 동안 갱기랑 금피 공 50초도 안 채. 바꿨어 또. 애들 계속 바꾼다. 계속 바꾼 거 안 좋은데. 아이고.. 그냥 제가 못하는 거네. 야.. 다 죽는다 이거. 나 네이린에서 막아놨길래 자리에서 투명시켜놨는데. 떨렸어. 그니까 의미가 없었네. 아.. 얘네는 그냥 답이 없다. 여비 가니까 이렇게 여비 자리가 이렇게 큰가? 여빈님 빨리 돌아와요. 안 와 오늘. 어.. 어색.. 얘는 뭐하냐? 이거.. 쟤.. 패작인가봐 누구? 저거 윈스턴 아메! 게임을 걔 못하는거야 가만히 있던데? 계속 가만히 있던데? 얘네 무슨 브런지냐? 왜 이렇게 못해? 아이고 아.. 답 잘린다 이건 답이 없는데 이런 아.. 스트레스 받는다 아.. 스트레스 받는다 몰라 여빈님 없으니까 힘드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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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욕해 그냥 욕해 그냥 시원하게 욕해 그냥 얘 진짜 욕할만하다 진짜 이번 판을 와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위도우 잡을 애가 한 명도 없어 위도우를 왜 못 잘라 윈스턴이 가질 못하잖아 무서워서 윈스턴 또 바꿨네? 이거 이거 이러면 못하는데? 노를바다 이게.. 널 회복시키고 널 고쳐줘 이게... 고르기 아다 봐 봐 나 힐 한번만 안아줘 미안 미안 나 없어 좁혀야 돼 좁혀야 돼 나 힐핑 먹고 올게 안되겠다 괜찮아요 뭐 하나 재웠다 아 진짜 잡이 없다 이거 핀 잡았다 내가 용검 잡는다 아무도 잡을 생각 없어 잡히고 있는 자체가 신기하다 나 힐 줘야 돼 이거 잔다 아니 반대가 됐어 왜 아나가 딜러야? 나 힐 좀 하고 올게 와이씨 애들 너무 못해 나 아직 안 죽었어 야 이거 어떻게 애들이 파고 있는 줄 모르겠다 위도 조심해 야 호거 위도 좀 잡아봐라 그래 위도 어딨어 저기 아 정면에 있다 정면 골목에 있어 잔지렸네 내 의지에 굴보 타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호호호호호호호 나 잘했다 아니 13킬이 운이야 아 그래? 나 좀만 더 하면 나도 동 될 수 있겠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시사킬이 운이면 말 다 한거지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되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막았네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가 문제다 무조건 위도 나올텐데 정면에 그니까 해볼까 같은 소리로 있네 말 던지 말 던지 별로 희망도 안 뜨거워 어 어 용궁도 진짜 웃긴다 휠 밴 맞추고 두번 때리 두번 맞춘 다음에 주먹 쟤는다니까 용궁 서로 잡았 서로 잡혔어 흐흐흐 공격시작까지 30초 아까 그 친구 안 오나?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ㅋㅋㅋㅋ 뭔 말이야 근데 왜 갔대? 밥 먹는다고 갔는데 밥을 금방 다 먹어버려갖고 그냥 게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넥클이 아나 넥클이 아나 아 배 그거 애쉬있다 저 맞으면 병신인데 병신이 하나 있네 보고 여기 잰다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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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깨웠어 가짐 말고 아니 호그 진짜 아니 그래도 호그가 쎄져가지고 살만할텐데 힐 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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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음 다시 깨웠네 호그 1배 호그 잡았어 아이고 το 호그 오 오오 eb 오오 흫흫흫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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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옮기고 있다 이제 아니 나노 호그도 못 피울 것 같아 애들 너무 못 피울 것 같아 나노 리터 가야 할 것 같아 저 2층에 누구 있는디? 아이고 애들 다 죽었다 나 빠져 아 나 가봐 아 나 가봐 아이고 아야 병신대 이거 완전 날린거다 뽕 가뿜 뽕이 아니고 그때는 뽕 들어줘야지 그치 내가 빠져 그라를 해외 그냥 아 또 말까 지가 따라 놓은게 아니면서 뭘 씨발 뭘 따러? 괜찮아요 누나? 그냥 냅둬 그냥 무시해 어구 뒤진다 정신 아직도 밥이 있네 아직도 밥이 있네 아 이게 안 지워진다고? 와 죽진다 역시 안돼 안될줄 알았어 이게 차이가 커서 안되겠다 쟤네랑 호그 겁나 못한다 진짜 팝콘이가 더 못해 그냥 죽잖아 딜러 딜러 옆에 누구있다 아 메클이구나 여권목에 와 진짜 못한다 쟤 어떻게 골드 달았지? 이건 답이 없다 이건 못살려 못살려 아예 못들어간다 아예 못들어간다 힐없다 이게 힐없는데 하나 2층 하나 깨웠다 아우 씨 안된다 안돼 호그가 난 궁을 계속 쓰는데 안돼 안돼 지금 호그 더럽게 못한다 진짜 심각한데 아니 호그 할지도 몰라 원래는 송으로 끌었으면 애들이 피클 쨍해져는거 맞춰주면 되는데 그렇게 싸우는게 아니었니까 2층에 저기 높은 데에 애쉬 있었는데 아 이제 없네 여기 힘을 좀 맞춰놨는데 저 옆에 매크리도 있고 난리다 지금 골목에 아이고 그냥 죽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아 나 진짜 뭐해야되냐 이거 질러란 탱커 진짜 답 안보인다 피식이라도 써볼까 아니 누나 거기 있어봐도 의미없어요 그냥 멀리서 애들 때리니까 누나가 아무것도 힘 못가 어? 나 설마 깨운거 아니죠? 어 나 아니야 너 누가 깨운거야? 저쪽까지 가지도 않았구나 화물 계속 나온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저 오빠가 서비스해야 할지 아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이게icion에 따르면 아 뭐 사상이시는 것도 아닐까 이건 못 이긴다 이건 못 이긴다 수삿 히히힛 아 너무 잘하네 우리팀 호구가 너무 못했어 호구 싸움은 할지도 몰라 아니 보통 원래는 호그를 우클릭을 좀 맞춰놓거나 때린 다음에 피 한 300 정도면 끌거든요 그 상태에서 근데 우리 호그는 그게 아니야 그냥 보이면 끌 수 있으니까 끌어놓고는 뒤늦게 감당을 못해 근데 힐 벤을 맞춰놨는데 힐 벤 맞춰놓은 것도 못 잡아 일단 딜러가 너무 못해 딜러가 너무 못해서 뭐 답도 없어 그냥 그냥 뒤지는데 뭘 탱커돌 내가 막아놨어요 우리 막판이겠다 야 8시 다 돼간다 잘하면 막판 아니면 두판 별로 빨리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썼는데 그러니까 왜 반대대로 데바대를 하세요 왜 엊그제 얘기를 왜 해 지금 데바대로 해놓고선 그거 완전 또 꼬였잖아 응? 데바대로 밤새 해놓고선 꼬였잖아 또 그래서 잔다고 뭐가 꼬이야? 누나 내가 누나 조금만 하고 잔다 했었잖아요 처음에 데바대 할 때 내가 근데 일어날 때 누나 하고 있었잖아 계속 응 응 응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누나 적당히 하고 주무세요 어 한 시간만 하고 잘게 했는데 누나 계속 하고 있었잖아 응 그 뒤로 또 이제 스킬을 쭉쭉 꼬였잖아 그냥 응 꼬였다기보다는 그냥 안 한 거지 이게 데바대만 하면 재밌어 그만큼 이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처음 오버지한 것처럼? AB 링크 넣어놓어 그 아니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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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문명할 때처럼 이제 아아 문명하는 느낌이야 흐흐흐 서브노티카처럼? 응 노 링크 노 링크 어기 하이 서브노티카도 엄청 재밌게 했지 나 버그 때문에 2는 못하니까 아 그거 안 하잖아 그래서 버그 때문에 아이씨 네 오늘 듀오예요 빨리 오세요 한 명 나 막았어요 그 딜러 둘? 아니 어차피 같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안 막았는데? 기다리봐 딜러는 막 잡힐 일이 없겠다 오세요 오세요 지금 오세요 근데 별로 안 할 건데 그래도 괜찮으면 와이유 한두 판만 하고 아 뭐야 잡혔네 퓨일러의 위력 퓨일러의 위력 언능 와이유 아 근데 이거 하면 또 20분 정도 걸리잖아 아니요 20분은 영장에서 20분이고 보통 한 빠르면 5분 내로 끝나고 아니지 이게 어떻게 5분 내로 끝내 아니 아니 아니요 진짜 빨리 끝나면 5분 내로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 왔다 갔다 두 번 해야 되잖아 5분 자체가 안 된다니까 완막하면 5분 내로 다시 끝나요 누나 아 5분 내로는 아니다 그거 다음에 10분? 응 펭균 플레이 시간 보면 8분 정도 끝나 여기서 완막 해본 적이 거의 없구만 무슨 나 여기서 완막 몇 번 해봤는데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펭균은 한 10분 정도 자면 될 거야 12분 정도? 아니야 항상 20분 정도 걸렸어 이런 이런 맵은 계속 하다 보니까 20분은 진짜 영장까지 가야지 20분 걸리는데? 리플레이 시간 보면 거의 그렇게 떠요 영장은 20분 내로 20분이 영장이야 거의 어떻게 보지? 프로필 야 거의 다 20분인 거 맞아 다른 거 할 때 거의 다 20분 걸려 이런 거 지금 일단 이제 목표를 달성하자 펭균 알았다 요 나 2층에 힐 한 번만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우리의 위도 잘한다 안보여 우리 위도 개잘하는데? 아 그래? 네 근데 우리 둠피는 왜 이렇게 못하냐? 힐은 못하고 계속 죽기만 하는데? 옆에 루슈 분명 힐 벤 어 그러면 빨리 끝나려나? 위도 잘하니까? 이 팀 겐질이 왔다 이 팀 겐질이 왔고 우리 둠피 왜 이렇게 못해! 둠피가 아무것도 못해! 이제 드디어 킬하네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어 위도 잘하네 진짜? 왜 저렇게 잘해? 아 뭐야 우리 위도 루슈한테 죽음 나 부활 안되겠죠? 저건 저쪽에서 부활을 어떻게 하지? 라인 나 인재와크인데? 라인 죽어 꺼냈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뒤에 누구 있어? 위도 죽었는데? 위도 죽었는데? 여기 좀 짐 지었다 여기 나 죽었고 안 잡았고 안 잡았고 뭐 così 이 이 이 이 이 이 그 이 어 뭐라고? 우리 둔 잡혔다 중이야 어어 둔피 맨날 죽어 죽는게 치미야 라이나 둔 나와라 오 위도우 여깄다 우리 둔피 죽겠다아 아 이런 우리 위도우 사회장내나겠다 근데 위도우 여깄다 야 진짜 완막하네 뭐지 뭐지 예언했네 여기 싸우라 너 그냥 예언갈래? 어 야 제압당했어 나 죽었다 조심해 하늘 조심 여깄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흐흐흐 어 라인 죽었네 아 레킹블 못 잡냐 아이고 아이고 그룹 잡았고 아 나 둠 둠한테 물린다 아아 나 뒤에 둠 아 아 아 아 거의 다 했는데 부하 이씨 아 마무리 못해 아 붐이 좀 그냥 겉 저거 겉 좀 마무리해 주는데 다른 데서 마무리하고 있어 왜 둠피하는 놈들은 다 못하냐 이씨 이상한 데서 마무리 짓고 있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둠피어 좀 못하네 어어 안보여 아이고 나 비비로 온거야 그냥 비비로 근데 안되나? 안될거 같은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빼야돼 빼야돼 아아 진짜 이거 다 해먹기 뿐 이르냐 그러게 아이 더 해야되네 가기 싫은디 아 손 마무리 너무 못했어 와 죽을뻔했다 아이씨 여기 2층에 둠있다 어 어 2층에 메르시 있다 조심조심 아구 수리 조심 아이씨 부활 날렸다 아아 시그마라도 뒤로 와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시그마가 안도와줘 아아 진짜 미치겠네 와아 또 뒤흔들리니까 또 게임 만든다 어 너밖에 없어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이 답답이네 위도 답답했나보다 바꿨네 아이고 이씨 아이씨 어떻게 하지? 뭘로 해야 되냐 이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씨 의사가 필요한가요? 공격력을 올려드릴 때 제가 갖고 있어 흠 두 개 죽는다 나 툰 걸려 내가 미친 짓을 했군 나 툰 걸려 일단 탱 좀 살리고 탱 내가 보고 있는데 그냥 힐러도 보여줍니다 근데 금피는 저기 있어가지고 나 라인 두시 응 나 라인 두시 응 탐혈이다 툰 지어났어 바로 깨운다 근데 다 밀었네 얘네 다 밀었어 와 야 이걸 이걸 ㅋㅋㅋㅋ ㅋㅋㅋㅋ 0 3 공수 변경 아까 래킹몰 못 잡아서 입구에서? 0 1 3 아휴 학살이가 좀 못하네 저게 문제다 쟤 쟤만 잘하면 완벽한데 기어이 우리 연장전 해야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우가 기운데 누굽니까 위도우 아 피자동 흐어 쟤 나 메르시 해볼래요? 그냥 차라리 좀 힘들어서 이렇게 가야겠다 다이애라는 모이라가 나온거 아니야? 모이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지들이 못하는거야 시그마도 빨리 되게 심하게 했어 아까 소울 이 번에 뒤에 물리는거 알면 뒤도 와가지고 좀 도와줘야지 음 해보자 인쌍 이렇게 4 5 4 5 5 4 5 5 5 5 5 6 5 뒤에 렉킹볼 해킹했다 애들이 왜 다 뒤에 있냐? 얘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니까 뻔히 이렇게 가야 돼 그냥 다 죽이자 이렇게 이렇게 뒤에 손불어 소리 있나 근처에? 응 응 들었어 뒤에 있다 왜 겐지 안 보이는 데가 아니야 나이스? 우리 겁나 빨려다 지금 진량으로 밀수밖에 없어 우리 팀이 지금 있잖아 쟤 나갔어 나갔어 한 명 지지치고 나갔어 못 이길 것 같은가 봐 못 이길 것 같은가 봐 피 1인데? 어 나이스 박살인 겐지가 더 낫네 내가 이래서 지금 얕하는 거야 얕하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진량이 안 나오잖아 애들이 거기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서있는데 쟤도 내가 피해 복구시켜줘 내 의지에 굴복하라 아이씨 내 궁 쓴 데 해킹 당했어 궁 안 돼 짜증나 뒤에 있는데?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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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을 뺏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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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우리 애들 뻔히 나 저기 있는 거 보이면 애들 웃거나 알면 좀 와줘야 되는데 나 황가리 나 황가리 대단한 눈들이다 진짜 겐지 빨리 왔으면 내가 살았는데 잘 못해서 그래? 내 뒤에 있는데 내 뒤에 있는데? 내 뒤에 있는데? 반갑다 반갑다 음 아니 그럼 우와 내가 빼봐 죽잖아 뭐 어떡하겠다 솜보라 나감대 애들 터 Harlem 나감대 애들이 iada 물어ện Chang' 춥고 어떻게 해? 너무 웃겨 잘 가고 rabid 말하는 거 봐. 말하는 거 봐. 아... 진짜 백업 느리다. 진짜 백업 느리다 우리 팀. 아 다 나갔어. 아 젠장! 이러면 점수 없잖아. 나 학살이게 나한테 침치곤 했어. 이거 꺼지라 그래? 나 더 살아. 불러야지. 찾고 있어 아이디. 점수 쬐끔 올랐나? 쬐끔 한 10미터. 10점? 12점? 아까비. 25점 오를 수 있었는데. 왜 딜러를 왜 안 해? 딜러 아니야. 힐러 유저인데. 아 그래. 나 그럼 빼줘. 내가 힐러. 내가 딜러할게. 큐 다시 하자. 나 저번에 힐러 유저께 몰랐어. 힐러 안 하세요? 일단 물어보자. 나도 힐러 하는 거 밖에 못 봐가지고. 안 오셨네? 안 한대. 안 한대. 티코 안 오세요? 저번에 그럼 힐러 왜 하셨지? schaft검진이. 탈산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야? 왜 왔어? 꺼져!! 오지마! 티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나 지금 계속 보고 있어 뭐야 여빈님 왜 왔어? 여빈님 하시게요? 테스트 끝나서 왔어요 어? 여빈아 최저하고 여빈님 부르자 1분밖에 안 지났어 여빈님 뭐 아이디 뭘로 올 건데? 저 아까 그거 아까 그거? 1, 2, 3 만들어요 아이고 경정 눌렀다 습관이 무섭다고 습관이 그냥 같이 하기 싫다고 말을 해요 아니 들켰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그룹으로 초대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쳐다만 봄 진짜로 어 그거 짜장면집 이름 아니야? 진짜로 아 짜장면 맛있지 진짜로 아 요즘 밀가루많이 먹어서 위 아파 직이 터anni .. 진짜로거 어 싸다 지금 말이라서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현금 내야돼 아 뭐야 착복하는거야? 탈세 현장인데 뭐가요? 현금 내면 거의 탈세하잖아요 사람들 아 그치 근데 세금이 솔직히 너무 비싸요 세금이 비싸다기보다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거 같애 실질적으로 나 세금 겁나 많이네 카드로 밖에 안쓰는데 집 있으세요? 차 있으시고 그러면 세금 비싸던데 네 그거 말고 종소세 아 많이 버시나보다 아니 천만원 밖에 못 버는데요? 근데도 몇십만원 내는데? 깜짝 놀래 천만원이라서 한달에 천만원이면 뭐야 이거 그럼 1억 2천인데 세금이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천만원 이상씩 내는건데 지금 1년 넘게 일이 없어요 연봉이 천만원이에요? 어 한달에 백만원씩 버는건데? 백만원 못 버는거지 백만원이 안되는거죠? 세금을 하면 소득세랑 아 그런가? 원래 재산세 낼때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 그냥 고주가 나오면은 그냥 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내는데 기분 더러워 그건 사람마다 똑같은거 같아요 낼때마다 기분 더러워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야 세금 낼때마다 기분 더러워져 맞아 고거 인정 건보호도 내세요 혹시? 건강보험료? 그건 안낼수가 없죠 그거는 무조건 내야되잖아 네 그니까 그게 회사 하나 보통사람들은 고용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안내거든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월급에서 내긴 내는거잖아요 그것도 근데 사업장에서 어느정도 내주고 본인이 내는거랑 달라서 반반이지 반반 네네네 근데 개인이 내면은 또 지역이랑 또 그것도 달라서 개인사업자들은 또 다르거든요 응 지역으로 내야되잖아요 개인으로 어차피 사업자가 없어도 세대주라서 세대주라서 지역으로 내야되요 아 혼자 살잖아 또 그렇게 되는구나 응 빨리 결혼을 하셔야 직장 아이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구나 오늘 결혼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 너네가 해주던가요 아이씨 아이씨 죄송합니다 능력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너네가 해주던가 이씨 결혼 얘기하지마 이씨 잘못했어요 그러지마 오늘 많이 들으셨나보다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거 같은데 어 저 여빈님도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응 틀렸어 제가 죽을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너 너가 결혼해주세요 라고 할거에요 앞으로 그 얘기하면 아이씨 절대 하면 안되겠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지 씨 안하지 뭐하지 뭐하지 야타 요새 야타 메르시 하던데 야타 메르시 그래 요즘엔 그렇게 왜그러면 호그한테 그거 끌리는거 굳어 걸고 등록받으면 애들 웬만하면 끈살이죠 아 메인템 두꺼설이야 아 아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아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캔 언더스텐 벗 인조잉 컨버 세이션 컨버세이션이 뭐냐 로빈님 아나 해드릴까요 뽕둥 언더 오케이 불법 가자 불법 아닌게 불법 가자 이제 불법도 아닌거 합법도 있어 이게 솔직히 합법이죠 응 아 뭐라고 했냐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 어 미 어 어 윈스턴 있어요 윈스턴 윈스턴 들어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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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다 죽는다 윈스턴 다 죽는다 3 진짜 생각보다 내기타가요 방벽이 안 깨져서 나 포지턴 좀 바꿨어 기어이 죽었다 센스가.. 위도우 센스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위도우랑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우리 위도우 있어요? 우리 스피킹 잘한다 스피킹 둘 다 잘해요 무서워요 아리아 센스 오지는데? 아리아 센스 오지는데? 으아아아 상대 잘한다 진짜 잘한다 다들 점수 많이 올랐어? 왜 이렇게.. 왜 이래? 아 알겠지 감독 깨져야 돼요 깨졌어요? 힐 밴드 다들 힐 밴이야 다들 자 위도우 따로 가볼게요 오케이 안 보이긴 한데 스피킹 윗선은 다운이구요? 스피킹 여기 메르시 왔다 와 나 죽는다 와 메르시한테 죽었어 스피킹 와 피가 이렇게 빠지잖아 대빈이 내가 봤을때 궁지 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궁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땄는데요? 아니 우리가 뒤에서 간다게 안 돼 나머지들이 상대들이 힐 스캔 너무 따래 우리 위도우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어 그래서 힐 스캔 지금 오히려 필요해 더 필요해 와.. 생을.. 생은 따는데 여기로 와요 이거 그냥 나노맥 봐야겠다 안되겠다 그냥 날려버릴게요 네 나 거기 좀 봐야돼 마지막으로 네 갑시다 오 1맨 조심해 이거 매트를 줄게 이거 안 돼 매크리 안 돼 아아 죽었다 저거 피 1인데 와 위도 어디있냐? 매크리도 피 1인데? 아 이거 앞을 보지를 못하네 와 너무 아픈데 이거? 아이고 나도 죽었다 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애들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위도우 우리 위도우 너무 못하는데? 이제 땄다 이제 근데 위도우 왜 하는 거야 딴 거 하지 어? 하아.. 우리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아이고 땀이 너무 흔들어 아 나 울린다 아 이게 안돼? 으응? 아아 왔는데 이거 타 야 포기합시다 우리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마음 내려놓고 싸봐 그냥 어쩔 수 없어 판매약이 너무 못해 야 이거 봐 다른 애들도 위도우 내리래잖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하이튼이 영어로 뭐야? 하이튼 이거 나 그냥 야타를 해야겠다 안되겠다 실력 모질라도 어쩔 수가 없다 딴 게 안된다 그럼 조합 고정만 해주세요 그래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양하게 아니고 그냥 지 개 흥진 건 인정 안하나구나 지 건 못했다는 생각 안 안한 것 같은데? 난 남신도 없다고 이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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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다 고고 자리야 자리야 보자 이도우 1층 메르시 보자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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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리야 끝 자리야 여기가 위에 있어 개 민 잘 잡고 위로 정리 안 했어요? 매크리 뒤로 돌았다 매크리 혼자 도와줘 저 이새가 피를 얹어요? 안보임 없어졌어 정리 호그 매크리 돼 우리 매크리 안보임 안보인다고요? 응 안보여 피인데? 어디에요? 아이고 2층 아우 아파요 못 잡았다 힐 안돼요? 힐러 죽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죽음 안되네 세대만 버틸게요 볼 자르고 개 피치는데도 안되는거면 가볍는데 위도우 위도우 아우 그냥 빼라 뭐 답이 없어 볼 보자 볼 그대로 위도우 왜이렇게 죽어? 위도우 때문인가 본데? 안돼 여빈이 안보여 힐하러 갈 수가 없어 위도우 때문에 위도우 진입을 안해줘요 그냥 자리에 같이 안가줬어 위도우 2층 와아 녹는다 아니 가마까지 끌어줬는데 그걸 못잡아? 위도우야 근데 위도우 좀 심하긴 하다 위도우 잘가 우리 위도우 왠데일로 위도우 땄다 고고고고고 나잇뜨 호그! 혜연이 피는데 볼 좀 때려라 아이고 아! 호그 피는데 아니 한발을 못 맞히네 맥구미 아름답네 여긴 어디있지? 몰라? 저기있다 호그 보자 아래 맥크린드 피는데 와우 리시카 죽을뻔했어 볼 보자 메르시 호그 보자 죽여 죽여 호그 다운이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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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 나 개표 엄청 많이 쳐주는데 아니 쟤 왜 자꾸 위도하는데 근데 정리가 안 돼 아 불 나오시지 맥구리 저 진짜 제가 한 거 봤어야 돼 진짜 뚝배기 겁나 깨는데 안 뒤져 애들이 얼마나 고치면 어 나 진짜 하나 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실력이 안 돼 우리 맥구리가 딴 거 하면 좋은데 사람이 아니라서 한글을 못있나봐요 한국인이 아니라서 외국인인가봐 어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마음 편하게 해요 그냥 실드를 해달라는데 실드하면 지금 이 메타에서 차라넘치 못하는데 어떻게 실드를 내 아까 실드 해달래요? 네 저한테요 요즘 호그가 대세라고 한마디 해주지 나 여빈님한테 그거 여빈님한테 그거 응 얘네 뭐 하나 들어볼 것 같은데 윈턴이긴 한데 윈턴 뛰으면 먼저 윈턴한테 부족할게요 오케이 윈턴 부족해 자리아 부족하네 안보여 리퍼 나왔다 리퍼하는게 저게 정상이지 맞아 와 와 이게 안 돼 여기 혼자다 아 저 혼자에 자리아 부족해 아니야 아니야 이제 혼자 아니야 여기 아나 있거든요 뭐야 윈턴 부족해 나이스 저게 아나 혼자 있는거 잡아줘야돼 리퍼 승관동 사운드 리퍼 승관동 사운드 왜 난 안들리지 리퍼 1층 어 위도우 메르시 부족해 메르시 부족해 아 이거 위도우 보자 리퍼 부족할게 아냐 자리아 부족해 자리아 부족해 나 죽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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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미안 그냥 살리지 말지 안 살리도 됐었는데 내가 내가 죽은게 내 잘못이다 근데 힐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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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힐러 없어 지금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 거의 다 왔어 힐러가 위도우 좌우위 아 2층 윈도우 좌우위 힐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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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힐러기도 힐러기 5층 많아요 이게 좀 와줘야 되는데 오가 리퍼 망령이 빠졌어 어 아나 컷 힐러기 힐러기 미지시개 피해. 자리에 부자. 뭐야 이거. 야 야 잡아봐. 궁 두개 다 빠졌는데 이기려고? 이기면 안된데. 아 나 단필거 같았어. 아 그래 궁 썼어? 응. 그냥 금방 채울게. 미안해 미안해. 맞아 금방 채워. 어 리퍼 왼쪽. 리퍼 왼쪽. 트레드있다. 여기 애들 다 있네 왼쪽에. 2층 호그 올라오고. 여기있니? 호그 보자. 트레드 봐줄게 이거. 트레드 봐줄게. 트레드. 메르쉴 보자. 뺏긴다. 자리에 보자. 뒤에 호그 왼쪽에 호그있어. 어 여기 호그있어. 네. 근데 여기 아나도 있어. 아나 다운이에요. 와 나 한 대도 못 맞췄다. 소문 끼치게 한 대도 못 맞췄어. 쟤 리퍼 공 올 때 됐거든요. 내가 도와 그냥 고정할게. 메르쉴 보자 메르쉴 보자 메르쉴 보자. 메르쉴 보자. 나이스.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차단해 차단해. 손가락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저쪽 위도 잘했지. 저쪽 위도 잘했지. 적힌 애가 배보고 잘 쏜다고 그러잖아요. 아 힘들었다. 차단 차단 차단. 내가 일부러 여빈님이랑 같이 다녔어. 야타 하면서. 우리 딜러 하나 없이 했다. 그래도 한 두번이니까 위도 따졌어. 아니야. 아니야. 힐러 하나 없이 했어. 나 딜러하고 있었어. 나 그래도 우클릭으로 맥크리 한 두번 잡아줬는데. 근데 잘. 헤드가 잘 따신다 생각보다.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호그 자일 너무 좋은데요? 아나가 힐벤을 안 주면은. 나한테 힐벤만 안 넣어주면. 살아나는 거. 힐벤 맞아도. 자일하면. 데미지 그거 감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버텨요. 와. 6대1로 해서 한 1초 정도 버티는 것 같아요. 6대1인데. 호그 너무 좋아. 너무 힘든 게임이었다. 아우 지금까지 누워있어야지. 잠시만요. 티에 안 만나게 했어요 누가. 뭐야 위도? 제가 해놨어요. 제가 해놨어요. 자리야 해놔야지. 자리야 얘도 못해. 아 나 트리플레이어네. 저는 기운 축장을 위해 누워있겠습니다. 내가 저러다가 잤는데. 저는 햇빛에. 햇빛에 소리 들으면서. 아. 나도 다음부터 그래야겠구만. 저는 무선이라갖고. 아. 맞다. 부럽다. 여빈님이나 나랑 둘이 기다리면서. 에이 그래도 알락깨겠지. 나 그거 봤어. 둘이 얘기하는 거 봤어. 엊그저께. 별아 물어. 어. 그거 봤어. 별아 방금 껴. 근데 별이도 작. 누웠는데 왜 잡히냐고. 탱이. 탱 둘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틀랐다. 이거 기도메트다. 이거 기도메트다. 한 명이 딜러 했었어야지. 어? 어. 호자해야 돼 호자. 이거 그냥 나 하나 할게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은. 수비야 나 할게. 기도메트가 뭐야? 딜러들이 잘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돼. 딜러 싹 현지인이면 망하는 거임. 현지인이겠지. 아 딜러가 근데 저기는 플래고 여기는 골드인데. 이 된장을. 야 딜러 갔어야 됐나. 딜러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딜러 한 명 해야 돼. 제가 봤을 때. 맞아. 그니까 투일에 원탱은 상관없는데. 딜러 하나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와 리퍼해준다 그래도. 이러고 저기 앞에 가서 죽으면 예. 레전드인데. 아. 플래그 세우면은. 아 힘든데. 내가 플래그 세우고 싶다. 음. 등장한 pancake. cle갓 RightsAB 들 How I managed to advance the bar. 김탈페쌀 souh chia BloStrets 이제 슬픽 가야되는데 내려가야되 와 끌리네 플래그대로 됐네 역시 역시 나 천재지 나 천재지 힐하고있어 뭐야 큰일났다 플래그 수준이 아닌데 딜러 먼저 갔는데 정확하게 딜러 먼저 갔어 쟤네 플래라 힘든거 같애 아 그건 아니야 그냥 우리 팀 딜러질 못하는거야 아 그래? 못해? 플래랑 상관없어 플래랑 해봤지만 황토박스 차이 안나 근데 폴드랑 플래랑 차이 좀 있어가지고 플래그 트래그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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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뻔했다 겐즈가 위에까지 올라왔어 틀렸어 아니 파라가 안 쓰고 뭐하는기여 지금 파라 어딨냐? 왜 걸어다녀 쟤? 다 탈 쓸까요?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돼 쓸 거면 빨리 써야 돼 이거 어 우리 아나 몰렸다 아이고 아 겔지 피해 피해 부활 중 오게요 아나 있다 거기 네 보고 있어요 이거 좀 끌어들였어야 안 되겠다 너무 팍 나가려니까 아나가 못 버튼다 야타를 하던 내가 해야 돼 이거 2층 먹어봐요 저랑 같이 호그 왜 메르시 있는데 살아 살아남지도 못하나 힘들어 죽어서 나이스 오브 2층 반대 솔져 아 돌아왔다 쟤 너무 잘 쏴 솔져 아 뭐야 뒤에 있었구나 네 아 솔져 너무 잘 키우는데 솔져 1대 네 마스터 솔져에요 아 진짜? 솔져 잘 쏜다 코어임 더 맛 팍 비비죠 살짝 뒤로 뺐다가 헤드색 껴도 잘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솔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이어판보다 붙어야 되는데 잠깐 쟈는 걘지 없어 걘지 없어 훈뜨려 와 딜러 차이 너무 심한데 헤헤 장난 아님 에덴이 손끈 два점 호구 가지 피아 꼴졌었나? 아, 다리 한입 여기 큰일 탔기 반이야, 하나 안 보였어, 한쪽 빠졌나? 빠졌나 보다 자리에 있어, 자리에 있어 죽어어어 여기 2층 솔져 재웠어, 여기 거기로 가는데 너무 늦어요 솔져 봤고 오, 나이스 우리 다 2층이에요, 백도 조심 호그 1층 안아도 1층 파라 왜 이렇게 거.. 안 날아다녀? 파라가 좀 바보예요 이러면서 나한테 쫓아와달래 깨스 잡아놨고 솔져 아래쪽 우리 안아 너무 따로 놓으면 돼? 안아 갈 거예요 내 쪽에 진지? 하고 있는데 내 쪽에 진지? 2층? 거기에 솔절도 계속 불구니? 한 번 가져가자, 나랑 같이 저 다요 밑으로 쏟아주세요 붙어놨어요 나이스 진짜 kt 괜찮으세요 아니 olabilir Thank you libertarian 서로가וא 엑소 가 lost 예 storm 옆에 바깥 how 가메 공격 빅 이 중에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에어? 아니 밥 돈다. 발킬이 돈다. 응, 발킬이 됐어. 겐지 뺐어요. 겐지 빼고 맥크리. 솔져 더는 것만 알려줘요. 오케이. 솔져 필. 2층 말씀 좀 갔다 올게요.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4명 4명 다 뒤돈다 다 뒤돈다 딱딱했더라 뒤로요 일로 일로 빠져요 빠져요 뒤에 자리야 한 번 한 번 한 번 좀 오케이 오케이 저 있는데 4명 다섯 명 왔어요 다섯 명 있어요 후군을 정면쪽으로 근데 파하는 궁이 왜 앉아 하는 거야? 맥크리 넣는 거 좋지 맥크리 전면 어 자리에 올라갔다 뒤에 목표 아니네? 앞이네? 제 앞이요 오 봉숨이 잡았다 와아아아아 와 스코자리아다 진짜 잘 쏜다 배워가 안걸리네 아 밀었다 밀었다 할만한데? 아냐아냐 못 밀어 아니야 우리 힐러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있어 있어? 어 힐벤 형 힐벤이라서 싸울만 한텐데 나이스 나이스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당첨 나이스 오오 나 잘하라 남았다 혼자서봐 너 지금 쎄 잘라서 거시기 하면 안될것같아요 거시기 제 이름 뭐지 파라 파라 아 파라 파라 거시기 하하하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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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적은 없는데 질량이 무채난다는 생각은 안 오나? 궁 딱 한 번 쓰드만~? 쟤네 둘이 듀오 아니지? 그만큼은 지가 딜을 많이 묻는다는 생각 해야지 쟤가 함께합니다 정말로 힘들게 이기고 있는 거 모르나? 식통 싸고 있는 거 모르나 지금? 너 맘대로 해봐요 니 맘대로 해봐 니 맘대로 해 니 맘대로 근데 킬이 없던데? 나 킬하는 거 못 봤는데 2번 봄 아 근데 진짜 궁을 한 번 밖에 안 썼다니까? 쟤가 둠피 나갔다 이거 내가 힐러님들이랑 붙어 있을게 둠피 위에서 떨어질거에요? 쟤가 팔아있다 아... 서울사람도 이렇게 말해 멍청아 쉬는 거 맞죠 이제 목푸를 갈 것 같습니다 나이키 아이고 아.. 아이고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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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네 둠 신나는 공격해야지 흥힐 아이고 미안해, 내가 게임에 뺐roffen 한 해만 두킬 왜 못 죽이는 거야? 타라는 두킬 죽이기 쉬운데? 타라 1킬 오구 오구 타라 1킬 타라 1킬 나이스 두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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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프라라가 시켜놨어요 나이스 내 핀벨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짱나게 그럼 앞으로 좀.. 빛 누구야 빛? 나 별인데 빛 누구야? 빛 누구야? 호거 둔다 호거 둔다 일로 ㅋㅋㅋㅋㅋㅋ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거 하고 데바드 하려구요 뒤에 하나 있는데? 어 뒤에 하나 우리 호거 피곤해 우리 호거 피곤해 잉차 잉차 잘 도시네요 어머니는 뭐야 아.. 아나 얘기한 거구나 메리씨 나 위에 따라 하실 수 있나?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애쉬 죽어가는데 저 꽂고 있을거에요 애쉬지않고 저 메리 죽어가 영혼이요 일어나세요 화물 밀어야 해 공격력이 너무 갈려 공격력이 사물 내가 밀고 있던 호거 개핀데 아 아깝다 그냥 안 따라오셔도 됐었는데 죄송해요 나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 거 빠져야 될 거 같으니 우리 뒤로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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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잠 들었어 우리 탱거 없어 쿨쿨 여기 여기 거 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저 파라시키는 왜요? 2층에 뭐 있는데 2층에 제니아탈까지 솔저도 있네 지금 가고 있다 호그도 온다 뒤에 호그리아 났어 그 빅조끼 어어어어어어 솔저도 있어 솔저도 있어 뒤에 거기에 다 덤벨어 고집기다 우리 옆에 볼 네 볼은 중이야 타라 왜 이렇게 안 보여? 타라 왜 이렇게 안 보여? 오 힐게인 로게인은 중이야? 아 나 힐 중 아 힐 중 아 뭐야 힐 좀 피인이지? 할만해 자 치료를 시작 나이스 웬일이야? 우리 파라가 달라졌어요 아 나 힐 한번만 옆에 오오 아이고 지금 갈게? 여기 뒤에 메르시였어 여기 뒤에 메르시였어 여기 뒤에 메르시였어 옆에 사련님 뒤에 메르시 네 나오겠지 들어와 들어와 하하 하하 누굴까?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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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팀보소리가 작게 들리지? 음성 이거 팀보소리 음성 대화음량이에요? 네 이거 좀 올려볼까? 왜 이렇게 애들 목소리가 작지? 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뒷담하지 말고 있어 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뒷담하지 말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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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여빈님한테 나로만 3번 준 거 같은데 거기서 공격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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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급봉 엄청 세요 하하하 호급봉 밖에 솔직히 거기서 답 없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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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욕하던데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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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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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나 스탯 이거 완전 망했다 평균 죽음이 5.6 평균 죽음이 5.6 됐네 네? 아나 스탯이요 아 실량은 7500 실날량은 7900에 네 평균 죽음이 5.6 네 망했어요 스탯 대충 사라 아 저도 스탯 그런 거 몰라가지고 저는 실량이 엄청 작은데 7200이네 이게 음량이 이게 더 깨끗한 거 같은데 어떤 거? 이어폰이 더 나은 거 같아 뭐야 벌써 잡혔어? 나 블로그 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니 아까는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블로그 안 쓴다고 안했는데? 뭐하지? 게임 일찍 구구 블로그 쓴다고 그랬지? 뭐하지? 뭐할까요 이거? 아나 할까요? 야타 할까요? 어... 오아시스가 속... 야타도 좋고 안해도 좋고 야타 보는 것만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액션을 한다고? 야 윈스턴을 한다고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윈스턴을? 난 들어가서 호거한테 뚜까맞고 죽겠어요 하는... 저건데? 호거한테 쳐서 5대6으로 만들어주겠어요? 근데 전전판에 윈스턴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윈스턴을 딸고 시작해도 지잖아요 질러 차이템에 한판에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우리 여빈님 있으니까 뭐 괜찮아 내 그리 믿어봅시다 여빈님 믿을게요 와아 상아지 어이 어 라자라 이거 라자면 잠깐만 야 야야야야야야 너 어디까지봤냐 뭐야 어디갔어? 어 저 빡배가리인가? 힐을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한테 붙었던거 아닙니까? 어 쏘리? 왼쪽에 겐지 나 힘네 메르시 힐 미안 내 판단이 틀렸네 알겠어 상아지 사리아 재워놨고요 빨리 회복됐네요 충전중이야 아 윈스턴 이거하고 이어폰으로 바꿔야겠다 귀 아파 사리아 사리아 오른쪽 사리아 오른쪽 어 저 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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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아 나 만피였던거 같은데 왜주 음 아 YOU économ-' 은은은은이 아윈스턴이 근데 왜 죽냐? 윈선이 상대 궁극기 다 채워줘 윈선이 상대 궁극기 다 채워주고 있어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뛰어봐봐 김지야 김지 여기 되었어 옆에 아나 쪽에 김지 되었어 아나 쪽에 김지 되었다고 분명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아주네 잠깐 볼게요 돌아볼자 의미 없었던 건데 아 의미 있구나 두 명 땄습니다 윈선이 또 저러다 죽는다 blocks 우리 원숭이 죽는다 아니 윈선이 상대 궁극기 한 지분 90%가 줄게요 하하하하 아이가 오마이 갓 위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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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또 아니 왜 날아가는 거야 저기까지 아아 진짜 너무 이상해 포지션이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애 나는 딱 봐도 밀릴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우리 윈붕이 포지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내 자신이라면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우리 윈붕이는 말이 없네 아파 죽겄네 그냥 억지로 밀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몇 개 재우고 아 오른쪽 안 앞이 있는데 못 써요 못 써요 아이고 아이고 아 망치 때문에 누웠다 망치랑 패스 살짝 발쳤다 그냥 윈붕이를 살리지 말자 아이고 아니 윈붕이 왜 계속 미냐고 진짜 이상해요 그만 밀어 답답하네 꼭 끊어왔네 많이 가면 나 힐 못 드래요? 여기 아나 안 돼 아 나 이거 뒤로 빠질래 윈붕은 맞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애 인부가 뭐해 오른쪽에 랩크리 든다 동견도 랩크리 랩크리 아 진짜 아 내가 뒤로 줄 알았다니까 내가 진짜 와 끝까지 쫓아온다 이거 잘한다 근데 겐지라는 등이 응 잘해 잘해 가리하고 호빈가 잘 맞는다 딱 2방 잘 주네 원숭이가 앞보지션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원숭이 문제 있네 몽키 몽키 왼쪽 또 윈붕이 하이 그냥 윈선 힐 안 줄래 그냥 쟤 안되겠어 아 똥그리야 나 똥그리 아 얘 얘 그냥 힐 안 줄래 뭐 힐 줘봤자 의미 1도 없는거야 얘 우리팀 갱지 잘 못해 그치 지금 지면 어쩔 수 없지 지면 도와 고정할께요 지면 도와 고정할께요 와 이걸 왜 죽는거니 진짜 잘하네 내가 보였다고? 나무에 있었는데 이제 밀었어 호흡이 안맞아 호흡이 구리구리 구리구리 라인 보자 라인 보자 한번다 우리 라인 힐이다 안아 보자 아 라인 죽여 매크리 땄어요 라인 죽여 으흫 지금 힐 겁나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저기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여기 라인 보자 여기 라인 보자 뒤에 겐지 아아아아아아 이거 야타에 힐 한 번만 나 겐지 옆에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нравится 어 음 아 rank 헉 스티 충분히 autism 아 이제 들이셔 엘 를 줌 에에 재 나의 행보자 나의 행보자 어, 나 왔어 어, 뭐야 뭐야 야, 순식간에 다겠어 나의 행보자 아, 진짜 저기 겐지 진짜 잘한다 하나까지 땄어요 겐지 승리기, 승리기 빠짐 나 거의 다 왔다 나 거의 다 왔다 겐지 근데 저거 뭐냐 이거 단순한데? 우빙이? 아이고 뛰어 겐지 부자 겐지 부자 아이고 내 실수 나 살 수 있는데 모르고 스캠해서 죽였어 흐흐흐흐흐흐 나 죽었죠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합니다 아 공복지 충전 중이야 환급 모여서 갑시다 구할이 없었다 아 템인데 안 맞았어 아 아 끌었다 끌었는데 라인 무자 그레신 무자 아 아 밑으로 내려갈라 그랬는데 어 진짜 너무하다 이건 라인이 방벽을 들어야 되는데 일기터 하고 있네 하하하하 일기터 하하하하 아 그냥 라인 힐 주지 말라니까 얻는 싸움 쳐야 돼 쟤 지금 쟤 지금 쟤 힐 중에 오히려 너 궁극이 채워주는 것이야 나 왜 배한테 일부러 힐을 안 줘 윈붕이가 라붕이 그 변신했을 뿐이지 아니 방벽을 들어줘야 되는데 방벽 필요할 땐 안 들어오고 나이스 하나 땄다 다시 살리고 여분이 갈래요? 위로 올라갈래요? 같이 날아 오케이 어 지금 아나 다운이에요 메시 피 메시 컷 메시 컷 라인마피 겐지 무자 왔어 겐지 무자 끝까지 이겐지 미세지 한 대가 아이고 아이고 하이 하이 상대피가 아닌데 아이고 다른데 아 나이 방벽 좀 닫았다 하하하하하하 방벽 뒤에서 들었어 하하하하 방벽 뒤에서 들었어 하하하하 방벽 속에서 살리고 뒤에 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 힘이 나있어 스트레스 받으려 봐 내가 두 명 자르고 시작한 건데 이걸 왜 시냐고 중요한 건 알아도 잘랐고 진짜 되네 아 좀 들어가라 이 새끼야 내가 말 말해 힐러들이 밟고 있다 답답이야 힐러 없어 지금 니가 못 이기면 말이 안 된다 야 이걸로 가자 나 메르시 바꿔봐요 타고 와 타고 알았다 제가 2층 먹잖아요? 그럼 우리 팀은 다 딴 데 있어 2층 먹을 수 없어 와 용 나오네 나 여비님한테 붙어있어 나 여비님한테 붙어있어 여비님 어딨어? 2층에? 어 아 이거 겐지 뽑는다 아 이런 된장알 아 왜 이렇게 잘해 왜 진짜 잘한다 이거 라인타임이다 진짜 나 확실하게 겐지가 잘하는 건 맞긴 맞다 우리 겐지가 좀만 더 잘했어라면 아 아 얘네들 팀 만나지 않게 해야지 아 팀 안만나 할래가 왜 이렇게 많아 둘이 듀오네 둘이 듀오야? 아 끔찍해 아 내가 한 명 해놓을게 자 두 명 해라 두 명 다 지워야 두 명 다 지워야 또 제가 텐까지 세 명을 자른 건데 이거를 진다고? 와 하하하 이해할 수가 없네 지금 여기서 지금 해탈한 사람 저자 늘어나기 시작해 아 아니 진짜 세 명을 가르고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하하하 근데 젖어 자리 없으쥬 사인큐유 와 아니 아나 잘랐길래 와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못 이겨 요즘 뭐하고 지내유 바빠요? 그래서 요즘 뜸하구나 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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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식은 줄 알았지 손 달리면 다른 사람도 사는 줄 알았지 지금 저러고 지금 있어 아 나도 나도 줄 수 있잖아 쟤네 딜러 계속 일대일 싸움 맞잠감에 내가 계속 이겨주고 개피 쳐줬는데도 아 그냥 해탈했다 진짜 너무 하하하 개피 adox 사랑이 으흐 이게 누워있어야겠다 누워있어요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또 눕자마자 잡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빌라 하나에 있어가지고 느낌 잡혀요 졸려 이게 투탱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빨리 잡히는데 해탈하신 여비님과 아 철리품상자 46개 있는데 46개 있는데 와 이거 언제 다 까냐 귀찮네 나처럼 바로바로 까야지 지금처럼 까지 계속 까고 있는데 힘들어요 스페이스마켓 누르면 되잖아요 손가락 없던데 계속 지금 원래 백 몇 개 있던 거 다 깐 거예요 덜덜 백 몇 개를 어떻게 모아? 그냥 신경을 안 썼더니 스킨이 계속 모이더라고요 슬리피걸이야 슬리피걸 I like 슬립 아 맞다 이어폰 바꿔야지 난 헤드셋이랑 안 맞는 거 같아 이어폰으로 바꿔 화장실 갔다 와야지 더럽게 아프기만 해 싸플 따윈 없다 엘티코드 바꿔야 되잖아 엘티코드 바꿔야 되잖아 어 귀 아파 뭐 먹는데 밤이야 밤? 음? 맛있겠다 혼자 처먹네 요즘 맨날 덥고 숲하잖아요 에어컨 없이는 못살아 에어컨 없이는 못살아 난 잘 때 빼고 에어컨 풀가동이라고 아이고 에어컨 없이는 못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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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없이는 못살아 에어컨 없음 아이고 에어컨 없음 에어컨 없음 네 에어컨 없음 이 아이고 아 이게 더 소리 깨끗해 그냥 헤드셋은 버리자 아 안 쓴단 얘기지 이게 소리가 더 깨끗하게 잘 들려 괜히 머리만 망쳤네 하하하 나 이거 막판 할게요 나 데바대나 하러 갈래 싫어 데바대 왔고 얌 오 마이 갓 빅 보이? 왓? 빅 보이? 아 아파 와 나 두 대 맞았다 위도한테 어 어 아 나 지금 계속 위도한테 계속 맞아 어 뭐야 아 위도 또 있어 위에 아 호구 야 이거 날아가는데 죽이는데? 어 어 잘한다 되게 빨리 날아갔는데 그니까 그니까 라인까지 있어 아 아 아 뭐 다 더럽게 많아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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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소세지 부활 부활 대기 3초 전이었어 위도우 땜에 다 터졌네 결심의 원잼인가 봐 소리가 뭐라구요? 안들려 소리? 어 게임소리 왜 날라갔었구나 아 게임소리 아 뭐야 이게 OBS가 이게 문제야 이제 들리죠 안해 원큐님만 내려가라 나 많이 내려왔덩 아무튼 별누나 이번에 OBS 세일하던데 예예 많이 세일해요 2캐나 사셔도 아 진짜? 네 이거 내일까지 걸려? 아 정말? 얼만데? 49% 세일 48%인가 49% 세일 거의 반값이네 우리 탱 이거 본캔데 포캐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요즘에 안 하는데 뭐 새로 하나 살 필요가 있을까? 그건 그렇긴 하네요 뽑고 있고요 요즘 데바데가 너무 재밌는데 흐흐흐흐흐 순간이동기 타? 서열 줘 어 뭐하여? 어? 어? 서열 정류 당했대요 들어가세요 오? 와 왜 이렇게 잘해? 와 레이건 어디 할 수 없다 2킬 되었고 아나 땄어요 포그 빌베 포그 땄어요 와 위도우 앞에 있어 아 3대 받았다 땄어요 와 위도우 2층 위에 있어 위에 그 건물 위에 그 건물 위에 그러면 뒤지는 거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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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음 바로 죽음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여기 히힛 날아 여기 히힛 날아 이상해 위도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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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클 뭐라해요? 이거 진짜 이상한데? 핵인가? 나 무기인 되게... 특이하게 치고 있거든 다 맞춰버리네? 사이로 아까 나 날아갈 때 한 것도 이상하긴 했어 겁나 빨리 날아가는데 어떻게 맞춘거야? 러민이 안보인다 내가 갔어 하나 땄어요 라인 땄어요 1층에 맥클이 있었네 손님패쪽 방향에 뒤쪽에 맥클이 위도우 뒤에 최신 주시면 감사할거야 지금 위도우때매 위도우 이따가다니까? 위도우 뒤에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맞추는거야? 위도우 나 어떻게 알고 맞추는거야? 저 진짜 실각 모빙 치는데도 잡는다니까요? 어 근데 쟤 나 밑에 있는거 어떻게 알고 쪼고 있냐? 대박이네 쟤 궁 썼다 지금까지 궁이 아니었던거야? 궁인줄 알았는데? 되게 궁같지? 어디있지? 옆에 맥클이 호그 부좌 맥클이 부좌 맥클이 부좌 아 뭐야 나 저기있는거 어떻게 알고 쏘는거야 여기 해당몸다 잠시만요 힐러고 봐야겠다 궁 때문인가? 방금 궁이었고 궁이라서 그냥 맞춘거겠지 뭐 방금 궁은 맞아 아이씨 아 무서워 무서워서 못가겠어 힐을 할 수가 없네 힐을 할 수가 없네 Q4 Some leaders 이상해지 sunt yine 힐 거기론 안우네 왜 빠지니 빠질 필요가 없던 감옥이었는데 아, 위도우 씨! 토올을 못 주셨어요, 위도우한테? 나 토올이어서 그냥 위도우한테 쭉 붙어서 그냥.. 광개국 공격할 수 있는데 위도우 그냥 제가 물까요? 위도우 너무 잘하는데? 와! 우와, 힘이 없으다니까? 위도우 1피 위도우 1피 위도우 1피 아니, 이거 되게 이상하다 위도우 위치 어디에요? 위도우 잡았어요 아까, 맥크리 위도우 정면에 있다 아이고 위도우 공 야, 상대 위도우가 잘하는거니 어쩔 수 없을까 응 위도우 지금 위도우 사운드 있는데 여기? 어, 뭐야? 그냥 무조건 헤드예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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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위도 핵이네 아이 위도 핵이네 아이씨 아이씨 위도 뒤도는 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내 인마 이미 슬쩍 나오면서 헤드 까버리네 왠지 핵 같았어요 아이씨 아니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쏘냐고 봐봐 나 이거 무빙 치는데 계속 날아오잖아 아아 위도도 있어 와 진짜 위도 너무 아프다 위도야 이거 위도 뜨면 킬러고 보고 가야겠다 뭘 뭔 핵이야 명중류 34% 신경타 2% 명중류 39%에 티벤타 30% 봐봐요 봐봐 맞네 핵이네 맞네 핵이네 야 핵 맞잖아 핵이라는데 왜 안 믿어 핵이라는데 왜 안 믿어 뭐지 여비님이랑 딜러 딜러 2D에서 들어가야겠어 안되겠다 핵쟁이들 그래도 우리 팀 다른 애들이 노색이라고 스나이퍼 낫 굿 스나이퍼 버그 플레이 치트 치트 아 치트 치트 플레이 아니 봐봐요 저 컨트롤 누르고 사운드 안 내고 플래킹 했거든요 근데도 아 아 그니까 나도 숨어 있었는데 알고 쏘던데 거기 벽에 이미 대고 있었어 어 그 어 더 스나이퍼 어 핵 핵 핵을 치트라 하던데 외국사람들 보면 아 그래 치트? 아 치트 치트 플레이 어 유남생? 어 소 그래서 잘하는거 오토봇 플레이 어? 간단하게 오토봇 플레이 오토봇 플레이 어 오케이 오토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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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아 이해했대 이해했대 오토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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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거 제시간에 못쓰겠다 일단 발행해놔야겠다 한 번 봐 볼게요 저 지금 리플레이 볼 수 있지 않아요? 음 볼 수 있어요 2원패 했네 어 한번 봐봐야겠다 호 음 음 음 졸려 내일 할거 엄청 많은데 큰일 났다 막 막 탐해야지 진짜로 졸리다 아 뭐해요 열두시까지 해야지 아 싫어 선아파인 나 블로그도 써야된다고 오케이 열한시 ㅋㅋㅋㅋㅋ 닥치대 많이 봐줬다 봐줬대씨 ㅋㅋㅋ 아 얘... 핵? 뭐지? 중간에 계속 멈춰있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핵 써서 하는 게 뭐가 재밌지? 난 재미없을거 같은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해정해야 할 헤드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아니 내 그냥 일반 게임 할 때 치트키 같은 거 쓰잖아 옛날에 막 CD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 그러면 더럽게 재미 없거든요 노잼이요? 어 걔 노잼이야 진짜 그래서 힘들어도 노가다는게 재밌거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해정해야 할 헤드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데요? 뭔데요? 보통 CD 게임 같은 경우는 스루플 핵이라서 재미가 없잖아요 후자는 거라서 핵을 써가지고 상대편을 농락하거나 화를 나게 하면 그거 이제 욕이나 이런 거 좋아한대요 희열을 느끼는 거구나 그냥 변태네 정신병이죠 변태변태 핵이 아니면 여기 티어가 아니에요 얘는 브론즈같지 희열을 느끼는 거 야 별론제보다 더 못할걸요? 그냥 하이든 완전히 그냥 부둥호를 따와볼려 근데 원래 아 근데 제 포지션 잡는 거 볼 때부터가 그때부터가 보면은 상위 티어는 아니에요 포지션 평화 아니 우리 쪽에 있더만 오히려 아까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니까 애가 그거 갖고 잡는 거 갖고 즐기는 거예요 지금 응 그니까 ESP도 있는 거 같던데 에휴 궁 쓰나 안 쓰나 똑같애 어떻게 된 게 내가 그거를 제 거 내가 궁 안 쓴 상태에 제가 숨어있다가 전반 어딨는지 대충 예측하고 나가는 척했다가 빠지면 갑자기 옆으로 총알 지나가요 아 대박 지금 제가 그 0.25배속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 궁 쓴 거랑 안 쓴 거랑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네요 그니까요 이미 ESP 깔고 들어가는 거라 맞아 아까 나 벽에 숨어있었는데 거기 계속 쪄고 있더라니까 웃긴 거 근데 저런 애들 무빙 되게 단조러워 어헓헤헿 아휴 어 혹시 제가 제가 전반 상대로 실각으로 갔다 갔다는 거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나 하도 두제나 하나 죽일 수는 없었어 힐러들은 아여 지금 천천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벽 뒤에 아나가 숨어있는데 거기를 맨 처음에 에임 주다가 옆쪽으로 주네요 음 이거 다시 보기 어떻게 봐요? 이거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격으로 올라가잖아요 공격으로 하는데 위도우메이커가 지금 우리 위도우 1대1 뜨는데 가기 전에 벌써 얘가 쬐고 있어 뭐지? 우리 이제 무등칠라고 앞쪽으로 옆으로 약간 옮기잖아요 그대로 AM이 움직여요 와 소름 돋는다 그냥 신고나 해버려 신고는 진작에 해주세요 여빙님은 처음 잡혔을 때 봐봐 무빙도 걔 거지 같아가지고 못하는 거 봐봐 그냥 잡혀 각각 근접하자마자 얘 근접해서 되게 약하네 그냥 급하게 와서 싸고 오면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얘 벽에 안 보이는데 그냥 에임이 따라가네 그쵸 그쵸 이거 한번 중간 넘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 이니틴 힙션보 켜기 여기서 그쪽에서 다시 보기 어떻게 봐요 이거? 리플레이 있잖아요 프로필에 리플레이 보신다면 이에 거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프로필에 리플레이 보신다면 이에 거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맞네 A인도 G A인도 아니네 이거 그쵸 이상하죠 연장 2호 배속인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끌어치기가 돼 특히 바이키리 메르시 저거 나 그거 때릴 때 알았어 핵이라는 거를 그거 웬만한 애들은 그거 못 잡는다니까 바이키리 겁나 빠르게 가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심해 2층에서 떨어질 때 이미 보고 있어요 벽 나 그거 리플레이 봤거든? 응 어떻게 했는지 알았나? 리플레이 그 웃긴 건 걔 애인도 딴 데 맞췄는데 그냥 그게 맞는 걸로 쳐 진짜? 네 대박 조이 얘 승률 겁나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자리야 아 이제 이번 게임 이번 게임 이번 게임 자리야 아니 헥스고도 박물지 하면 사람인가 근데 쟤는 올라가도 내가 볼 때는 내려갈 것 같아 간물로 갈 것 같아 더 이상 가면 못해 그냥 그렇겠지 그냥 박제 되고 막 하니까 그것도 있네 박제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얘 그냥 무빙 당조로 와가지고 진짜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해결을 잘하지 않을 것 같아 다이아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다이아가는데 마스터 그 이상 넘어오면 제대로 된 딜러 만나면 제일 복잡아 으어 오 구 구 우리 자리야 없다고 생각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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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원 되고 위도에 있네 나를 때렸긴가 나를 때렸긴가 솔르자 있다 6층도 있다 아래로 취하러 갈게요 어? 다이툰님 다시 왔네? 아이고 뭐야 얜 또? 어 미안해 아이고 아아 어? 어 죽을뻘에다 아이고 나 낑겼다 벽에 낑겼다 어 나 따라오지 말지 나 왜 따라왔나 싶었네 아 그렇네 나 지금 4시간째 옵취 중이네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이 친구 먹어야겠다 다리야 1층에 있어요 음식을 안 crunch 들을 수 있는 우주 후에 후 1층 고구마 후 1층이에요 소일 소일대 아이즈 오늘 쫄아서 가요 총알 빠지고 조심해 공격력을 솔드가 있어요? 도와를 했어요 안하네 두명이 일하고있어 지금 여기 솔드 혼자 매크린 옆에 솔드 혼자 아 보고 있는데 이거 위도우까지 있는데? 어 위도우 잡았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지하야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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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건데 이거 망했어 되는거같아 미안 미안 아 나 이거 실수로 뒤로가가지고 우리 너무 계속 따로케 플레이킹하는데? 아 뭐야 아아아아 나 나한테 죽지마요 원하지마요 원하지마요 근데 위도우 위치 아닌지 알아요? 오른쪽 위치에요 와아아 왜이렇게 빡세 다리아가 너무 못해 센스가 개 후.. 후젓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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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저거 치료를 시절해주세요 치료를 부지게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처음에 잘 싸워놓고 왜 지냐 이 팀이 뭔가 대기 중이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와 이거 답이 없네 와 내가 퀴킷을 왜 내꺼? 저거 아니 뒤에 아나필 잡았어요 와 여기 아 안돼 아니 몇 명 잘라줘야 돼 망했어 망했어 쟤네 둘이 뒤온거 같은데 아 안걸려 아하 자리야가 사람새끼가 아니라고 근데 아나도 잘 못해 아 메리 자르고 솔져 잘라는데 왜 지냐고 아 나 근데 어이없는데 내꺼 나 호그한테 죽었거든요 궁 붙잡 시켜놓고 근데 내꺼 펄스 캔슬 됐어 아 진짜? 캔슬이 돼? 아니 내가 먼저 부착한 다음에 죽었는데 왜 캔슬이 왜 돼? 오이가 없네 오이가 없네 뜨끔 뜨끔 뭔데 아니 원숭이야 와 라인 해 와 자리야 목차 2점 때문에 자리야 목차 2점 때문에 하하하하 수.. 숲인데 응 아하 뜨끔한다고 로드호그 하는데 진짜 구방 센스가 사람새끼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할 수가 없네 빨리 올라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잰니한테 하네 응 둘이 듀오 같은 느낌이에요 듀오 같은 느낌이네 듀오가 맞아요? 아까 뽕도 자리한테 줬잖아 갑자기 위도 개필이네 우리 야타 두지 빌? 우리 호그 죽을 것 같은데 야타 죽일 것 같은데? 우리 야타 아케어 야타케어 야타케어 아이고 말을 하자마자 등록 아 야타케어마이 빨라 아우 진짜 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빠져 바로 빠져 우리 포지션이 원래 여긴데 아 아아 안녕하십니까 시슬 밑줄님 힐 계획 구독감사 우리 야타 포지션 먹으면 뭐라고 하지 차라리 부셔버려 아 쟤네 동시에 나가네 쟤네 팀이라니까 아 한판 더 갈까? 개그직한데 어 안걸려 시슬님 구독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막판하고 그냥 가야겠다 배짱만다 끔찍하다 끔찍해 그냥 대바대나 할거야 이씨 아 원래 그 안걸리면 그런거지? 그 뭐지? 자리야 원래 주방 센스가 어렵긴 하지 처음하면 아니 승률이 40매포에 목처가 3점 대가 안되면 힘들어요 자리야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그래 그냥 빠대에서 연습이나 하라 그래 그 10분당 터치가 또 그리고 막 10점대 뭐 이런거면은 사람 대기가 아닐지 하이투님이 점점점 찍는다 아 다행이다 나 승률 60%네 아 다행이다 이씨 나도 사람 대기 아닐 뻔했네 아니 승률은 뭐 그걸 그냥 근데 목처가 좀 중요하긴 해요 아니 평균주금이 자리야 평균주금이 죄송해요 0.1이에요 죄송해요 0.1이에요 0.4였는데 0.1이야 평균에너지가 24%면 사람 집기도 안해 뭐 20%라고? 24% 아 근데 좀 심했다 근데 그거는 그건 심했다 내가 자리야 평균주금이 2.7인데 하이투님 그냥 메르시해 요즘 메르시가 대세야 다시 그냥 메르시해 힐러해 에너지 평균이 저는 42%네요 딱 평균치네 고에너지가 안되고 아 그랬어 근데 솔직히 하이투님은 내가 달라 할때만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있어요 하면 물어보는데 걔 주잖아 택유자라서 그래 택유자라서 평균에너지요? 저는 평균에너지가 54% 높은거에요 기본적으로 48% 정도가 제일 낮은 등급 그 이상 못 눌러가면 좀 힘들어질자 커피나 한잔 타오거라 누구세요? 많입니다 자리야 단차가 1.2네 자리야 단차 많이 안하긴 했다 뭐 타려도 왜이렇게 많지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겉보다 시즌 말이라서 대충 돌리는거죠 뭐 아까 전에 우리 수비 때 야타 포지션 보고 깜짝 놀랐잖아 전진 야타 그냥 죽더만 힐하러 갔다가 나까지 죽었잖아 저 주방 다 그리로 갔어요 야타한테 갔어요 그냥 아휴 쟤나 어떻게 골드 찍었냐 씨 혼나는 느낌이래 내가 봤다는 배치발로 걘 버티는거 같아 저거 하이투님이 자기가 혼나는거 같대잖아 하이투님이 알면 됐어요 근데 파이투님이 솔직히 알거로라서 고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고 계속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전 답이 안보여 그냥 메르시나 해 하이투님이 욕한다 아니 꼽으면 나보다 잘하던가 자리야 아니야 근데 해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잘하냐 나도 자리야 뒤늦기 시작했는데 재능이에요 재능 맞아 이 FPS는 뭐다? 재능이다 나이도 상관있어요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제일 못하는거야 소목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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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소목나이가 있어서 눈 나이도 있어요 눈도 아 그래 동체시력도 딸린다고 잘했어 뭐야 하이투님 우리 잡읍시다 잘했어 우리 우리 그냥 접다 그냥 우리 여기 여기 내 품벨도 다 잡아야돼 하이투님 울어야겠대 어떡하면 좋아 잉잉 나도 근데 솔직하게 옛날에 비해서 못해진건 나도 느껴져 떨어지는게 느끼지 않아요? 스텝이 점점 진짜 한달 사이에 이거 한달만 뭐지? 진짜 하루 이틈만 쉬어도 개차이가 너무 많이 나 저는 한시간마다 그러는거 같은데 손목이 너무 노화되나 쉬운데? 나는 안올거야 노화가 너무 빠른거 같애 아니야 우리 여기서 난 어차피 힐러만하니까 괜찮아 별라가 쟤 여기서 나이 많아 아닐걸? 아닐걸 뭐 그런가? 지금 여기서 그룹에서 여기 그룹에서 여기 뭐시갱이냐 라이카님 몇살이지? 저 서른 넷이요 아이 젠장아 여빈니 자동으로 막내 됐다 여빈니 강제 막내 된다 어디가서 막내 안하는데 여기 평균 나이가 그럼 몇시에요 지금? 33.5 야 왜이렇게 높냐? 평균 나이가 왜이렇게 높아? 아씨 누가 이렇게 높여놨어? 짜증나네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그룹장이 괜찮아 내가 제일 동안이니까 뭐야? 뭐야? 님들 뭐임? 20대로 보는데? 나도 어디가면 20대로 봐 나 어디가면 목소리로 애들이 나한테 반말하려 하던데? 목소리로만 나 탈주한다 비위 안 맞춰? 아니 나 근데 나 처음에 내가 그때 서른살쯤인데 배그 했을 때 어디 시청 갔는데 누가 나한테 반말 깔려야 돼요? 나이 불어보니까 애들 놀래던데? 어 어 아 나 던져 아 나 던져 아 나 던져 아 어 가로 치고 제일 못하네 관심 없어 가로 닫고 어 그렇구나 어차 같은 세대 사람들끼리 너무 불고 뜯는 거 아니야? 아 그랬구나 제일 좋은 리액션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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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나 쟤냐 타는다 왜 손 너무 손 너무 손 너무 손 시계 넘냐? 흐흐흐흫 흐흐흫 왜 그래도 간직이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하지 흐흫 손 넘어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아 근데 이거 진짜 막판 해야겠다 앞에서 아웃이 20분이네 그래 막판하자 예 막겜합시다요 흐흫흫 흐흫흫 흐흫흐흐흐 다들 선 심하게 넘는다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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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지 그러면 아니지 하이킹이 옌나 빌루나나 나의 둔감이잖아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그럼 34.1이 되는 건가? 2인가? 저는 아닙니다 아 아 그렇구나 딱 두 마디 했음 아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지 아 근데 어떻게 그냥 30대밖에 없대요 지금 다 몰라 근데 희한하게 내 방송은 30대가 많아? 아니면 아예 10대든가 20대가 거의 없어 10대 아니면 30대야 링토 있잖아요 링토 링토? 링토는 잘 안 오잖아요 링토는 그냥 그 갑자기 옵취하고 싶을 때만 오는 애 레킹을 해볼까? 성소? 성소가 가운데에 있다고인가? 응 맞아요 아 이거는 낫사맵이네 아니네 낫사맵이네 간다토로 미안 어 그거 호그가 됐지 않아요? 낫사맵인데? 맞아 호그지 여기는 여긴 무조건 호그죠 여기요? 여긴 무조건 호그지 힐벤이 참 열받기에서 똥구리 똥구리 아니면 호그지 여긴 똥구리 호그가 제일 좋아 맞아 자리야 센스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야 센스로 믿으면 안 돼 그냥 알아서 잘해야겠다 생각해야 돼 여기는 그래 맞아 여기는 빠대구나 생각해야겠죠 그냥 개인주의 개인주의 알아서 사는 거야 레킹볼 있다 아냐 레킹볼 있다 나이스 나이스 자르고 시작했네요 내가 미끼가 되었지 거기 레킹볼 있어요? 레킹볼 개피어 킬 레킹볼 한피 여기 우리 아나 잔다 저 파워인 거야? 거기 아나가 힐 해줄 거야 여기 앞서가 있었던 건을 한쪽 있다 한쪽 있어 앞에 안 망한게 나을거 같은데 이거? 자리아가 너무 앞에갔어요 어떻게 혼자있죠 쟤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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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려 이거 팔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게임이 망했다 어 여기서 없다 나이스 아야 아야 거기 아나가 힐하고 있어 아이고 나 힐 없어 아 아나가 왜 힐 안해 아나가 힐하고 있는데요 날 힐 안줘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요?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왜 힐을 안주지? 아아 저기 뭐 이라고 하세요 지금? 아까 나 궁 탔고 나 망했다 나 망했다 망했다 이거 용광로부터 깔고 들어갈게요 차라리 라이컨님 이거 용광로부터 쓸게요 차라리 겨우 close 아니요 안녀엉 나이스 아잉 나 죽고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하는 거야 다리야 각종干종 자리아가 너무 못한다네 저건 잘했다 제가 이거 포지션 잡으면 여기 별림 붙어있으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너무 아프니까 조심해 조심해 여기 다리 쪽 자리 잡아야 되는데 너무 안아줘가지고 아니야 진짜 힐하고 있었는데 간다 게라이 아니 오른쪽 자리를 먹어야 되는데 왜 다 이사간 데가 있어 아아아아아아 내가 뭐한.. 나 뭐한 거니 이거 리퍼 가야겠다 안 되겠다 나머지는 메르시 할게 빨대 꽂아야겠다 이거 여비님 빨대 그냥 꽂아야 차라리 다른 거 꽂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대 빨대 리퍼 들어갔어요 우리 우리 정말 고마워 빨대 내가 딱 하나 샀다 빨대 여기야 돼 빼고 나 앞으로 나오시지 앞으로 나오시지 호구 내 버튼 벗고 나 많이 안 먹고 여기서 막 여기서 막 진짜 이거 저만 꽂아도 게임이 이슈하지 방금 깨졌어요 뒤에 레킹볼 본다 레킹볼 레킹볼 응 잠깐 눈이라 붙어 아 나 죽었다 아 나 죽었다 어? 3명 죽었는데? 호구가 밥을 저기까지 날린 거 아니죠? 네 맞아요 떨구려고 했는데 옆으로 갔어 저도 밀려가지고 이거 막폰이다 이거 와 가르케 죽으면 안 돼 지금 들어가야 안 돼 이거? 여비 멘탈 부셔버린다 오 죽겠다 여비 멘탈 Angeb 나윗 나윗 다 같은 생각했나봐 옆으로 돌아왔어 나 으하하하하하하 이거 예전보다 나한테만 붙어있으라는 말 어기고 가가지고 ㅁㅋ 이거 근데 이거 예전보다 여비를 괴롭힐 수만 있다면야 빨리 그거 해줘야 돼 빨리 그냥 초고공은 빨리 그거 키워줘야 돼 여기다 이거 덩크해야겠다 안 되겠다 차라리 어? 원큐 님은 심해해도 엄청 잘하던데? 라봉이 메롱 다 죽여 다 죽여 오히려 바피인데 네 소방이다 뭐야 뒤에 뒤 뒤 뒤 뒤 뒤 아이고 깨끗다 다 죽었어 여비 도망쳐 아 밟았는데 뭐하나 소방인데 좋네 다리아도 있는데 좋네 힐 가만 왼쪽 혼자 있네 정면으로 가면 되겠네 트레이드로 왔다 트레이드로 왔다 난 돌 뒤 맞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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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레 나이스 누가 맞어 이 새끼야 지금 트레이드는거 아니야? 트레이랑 쟤랑 싸우고 있어 누구랑 놀아요? 호그 호그 라인 정면 라인 네 나이스 나이스 못 잡은 듯 옛날에 나 여기 살짝 뒤에 해줘 이 트레이드로 온 사래 제이게 터냐 트레이드 내 옆에 아이고 아이고 에스 잡으러 갑시다 아니 억끌에 나할 필요 없을거 같은데 이거? 우리 너무 못할라 이거 눈수가 응 여기 많이 죽었다 아 정말 죽었어 오오 죽었다 아이구 아우 나 죽었다 죽었어 죽었다 아이고 아구 아나 또 죽었다 나 타이어 온 저기 시그마 있어 그래다 잘못 떨어졌어 죄송해요 나 때문에 많이 부릅니다 어우 무서워 1.5 트래 아이고 아이고 나인데 오늘은 지는 날인가 봐요 우리 아나상이 너무 쉽게 죽는데 계속 죽어 너무 앞에 있어 아나가 다 수고하여 어디 어디 아이고 트래이 불어 트래이 불어오 트래이 불어 트래이 불어오 트래이 불어오 아이고 트래이 불어오 fol 나 심해 이거 해놓을게 그 안좋아 싫대 아 포토 태우는다는데? 아무도 안 타네? 흫.. 아무도 안 탔어 미.. 밴밴밴밴랑하네? 흐하하하 안돼요 포토 타 내가 쫓어여 포구가 너무 못해 끌려갔다 포구 차을 싫어하냐 지금? 흐헤헤 우리 똥굴이 죽었다 어 호거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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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나 아 이거 부터 다 한다고? 저거 뭐야? 아 나 킬킬 보이려고 했더니 아 그랬어? 빛이 보인대 얘가 안돼요 하나 뒷걸이 보니까 틀에 틀에 꽤 이상한데 쏘는거 틀에 너무 잘해 이상하길래 우리 아나 죽었는디? 틀에 너무 잘해 이상하길래 여기 태어난거 아닌가보죠 그런가.. 부캐가 아마 많을구요 우리 4인큐라서 나 하유 일벤 일벤 크래컵 18 아 끌려갔다 플래 사웃고 아 위에 봤는데 네 저기도 뭔가? 아니 매크린 감피 지금 갑니다 거의 다 왔어 매크린 나왔어요 트랩 빠지고 아우 씨 뭐야 호그 잘한다 또 타요 빡치네 왼쪽에 호그랑 쉬멧트라이트 호그 있다 호그가 있고 해서 기다리고 있네 어디 있고? 아 근데 내가 왔어 나 궁 써가지고 호그 여기 있어요 호그 여기 뒤에 있을거에요? 도망갑시다 호그 뒤에 있어요 나 힐 한번만 이거 라인 이쪽으로 온다 썰맹이네 상대 이리 와 이리 와 응 호그 응 아이고 줏 와 이렇게 망치 맞는다고? 미안해 아아아아아아 그렇게는 안되지 우리 똥굴이 열심히 한다 아아아아아아 터졌어 막탄이다 이거 이거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그냥 눈치보다 편할 것 같다 와 들어가질 못하겠는데? 다 사오짐 아이씨 호그새끼 진짜 호그새끼 와 극혐 와 이거 사기 아니니? 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아까 원큐님의 저준가? 얘네 얘네 쏠큰데 리퍼는 언제 했대? 아이씨 아까 여기서 아 아깝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죽아 죽아 누가 고생했스 고생하셨습니다 열받는다 빡친다 다음에 하자 호그새끼 모다가 나 쉬었어요 바쁨 배고파 좀 쉬었다가 데바를 하는거야 잠깐 쉬어 머 좀 머야겠어 먹을 거 없는데 일단 콜라를 갖고 오겠스 물도 좀 챙겨오고 물도 좀 챙겨요 물도 좀 챙겨요 물도 좀 챙겨요 조금 추운데? 별이 아까 등 돌리고 있었어요? 잠깐 끄자 추워 홍루이젠? 홍루이젠이 뭐야? 먹을게 없어서 김이나 먹을래 시즐님 밥좀 먹어요 어우 짜다 음.. 디스 이즈 김 어.. 영어로 뭐야? 김이? 김이 영어로 뭐지? 블랙핑크 블랙 아니지 음.. 디스 이즈 어.. 레이버? 어.. 레이버? 어.. 어.. 맛있어 델리셔스 굿 짜다가 영어로 뭐야? 짭짤해 짭짤해 짭짤하다는 말 알려나? 오.. 음.. 아우.. 상징이야 너무 오래 앉아있었다 김 좀 먹고 데바데 해야지 난 맨날 상신 쑤셔 테이스트 유미? 저게 뭔 말이야? 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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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좋다 아 오 오케이 음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 코리안 피플 이즈 라이키 맞나?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밥이랑 같이 많이 먹는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영어를 못한다 밥이랑 같이 많이 먹는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영어를 못한다 번역기 썼나 보다 번역기 썼나 보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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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은 김이다 해브 디너 쌀이 없어 쌀 그냥 택배로 시킬까? 돈없어 돈없어 외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최대한 아끼려고 그리고 배달음식이 이제 좀 질려 무겁잖아요 무겁잖아요 헤비 헤비 무거운 건 잘 못 들어 우리집 엘비 없는 4.5층이야 그래도 맨날 쌀 살 때 1kg씩 산다고 장난해? 무거운 브로우 아 저거 저 개구리 인형 저 이름 뭐더라? 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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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커밋? 페이머스 돌 별이가 별 is 커밋을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가지고 놀다 별이가 막 흔들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별이가 쳐다본다 나 김 먹는 거 쳐다본다 아니에요 내 인형인데 별이가 갖고 노는 거야 저 사진 찍을 때 많이 쓰거든 그냥 그거 웃을 때 LOL은 웃을 때 크게 웃는다는 뜻이래 그냥 조금 웃기면 그거 안 써 진짜 웃겨야 돼 그러면 왜 스파게리 안 오지? 요즘 스파게리가 안 오네 어 외국인 친구 한 명 더 있어 매일 오는 친구 지금 외국인 시청자가 둘이나 된다고 어 어? 원큐님 있었어? 원큐님이 원큐님이 내린 저주 땜에 점수 엄청 떨어짐 내려갔어 내려갔어 잘 자요 원큐님 있는지도 몰랐네 여섯 경기 뛰었대 대박 아 더워 죽겠는데 동생들 그리고 동생들 동생들 하나 나 혼자 먹는다고 너무 쳐다봐 이거 먹자 계속 쳐다봐서 민망해서 안 돼 맛있어? 귀여워 망싸가지지만 귀여워 오늘도 내가 혼냈다고 별이가 나 할켰다고 고양인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하고 내가 좀 많이 심하게 혼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할켜? 요즘 너무 대들어 이미 줬어 간식 이미 줬어 맛있어? 이거 하나만 먹고 대바대나 하자 별이 별이 아 더 줘 뭘? 그럼 열이 три 퓨 퓨 퓨 퓨 좀 씹어 되게 잘해요 어릴 때부터 잘했어 어릴 때 한 번 했는데 잘하더라고 동체시력이 좋은가봐 나이스 캐치 이거 이거? 방송 포인트? 아 다리 아파 맛있당 그거 먹는거 아니잖아 누구요?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야? 히 노 쉬 쉬 쉬 쉬 쉬 그만 별이 그만 투머치 투머치 기억력이 안좋다는 뜻인가? 권약기 기억력이 나쁘다란 뜻이겠지? 진짜 트위치가 참 대단해 트위치를 하면서 영어공부를 엄청 한다니까 영어 학원 다녔던거를 여기서 써먹어 근데 심지어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아시아사람이고 그래 다 아시아사람이고 그래 근데 영어 잘하더라 저 친구는 아랍사람이라던데? 미진녹 쫀득쫀득 쫀득이 쫀득쫀득 쫀득쫀득 뭐 중국어도 할줄알아? 시슬님 짱이네 그 정도면 천재 아님? 언어천재네 언어천재 언어천재네 언어천재네 아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랍, 영어? 어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내가 뭐라고 했냐고 아랍에 대해서 잉글리쉬 쫀득이 쫀득이 맛있어요 첼세이 왜냐 하면이 영어로 뭐야 왜냐 하면이 영어로 뭐야 코리안 피플 이즈 잉글리쉬 아잠깐만 왜이러 미니 한국사람들은 영어를 어려워해 코리안 피플 어 잉글리쉬 디피컬트 어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영어를 못해 번역기를 쓰면 됩니다 most of them can speak English 잉글리쉬 쫀득이 요즘에 편의점에서 팔던데요 난 이게 편의점에서 사놨어 한 되게 많이 들어있어 대부분 못하지 그건 뭐 토익이 할 줄만 알지 실제로 말을 못하잖아 시키면 다 못해 영어학원 가잖아 대부분 못해 학교에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단어는 되게 잘 알아 근데 말을 못해요 나는 근데 해와학원 다닌 거잖아 말로 하는 거 우린 이론의 강아지 우린 이론의 강아지 근데 나 어차피 나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안 배워서 못해 공부해야 돼 아이고 어서옵쇼 안글말 한국말 그러면 한국말로 해 한국말이 쉬우면 한국말 해 허니님 살아있었네 허니님 요즘 또 방송 안하지 요즘 알림 안오던데 또 바쁘구나 스트리트 파이팅 왜 다들 점 찍고 그래 왜 땀 흘리고 점 찍어 하지마 재미없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라 부르지? 이거는 월요겐이고 이건 말없이 하나? 엉기옥은 이거지? 아 맞아 아 너무 괜찮 아 웃겨 내가 해주면 웃겼다 얘들아 말이 없니? 내가 할 말을 이렇게 했나? 왜 갑자기 아무도 말을 안 해? 난 이런거 좋아해 난 이런거 좋아해 다들 끈거 아니야?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갑자기 다 나갔냐? 시계를 맞춰놓고 다들 어려워 이거 아도겐에 다 쓰러진거야? 다 아도겐 맞아서 쓰러졌어? 아 웃겨 시계를 맞춰놓고 게임해야지 딱 한시까지만 하는거야 딱 세시간만 게임하자 시계 맞춰놓고 대바데로 바꿔놓고 대바데로 바꿔놓고 해드 바이 데일라이트 제목은 뭘로 할까? 오늘은 닥터 키운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는 못해요 블로그 안 쓴게 있어서 한시까지 하고 블로그 쓰고 잘거야 그리고 내일 엄청 바빠 더 오래는 못해요 그리고 나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지금 엄청 졸려 24시간 깨어있게 생겼어 좀 이따가 지금 이미 20시간이나 깨어있었잖아 피곤해요 그냥 줄거 없어 별아 그만 왜 안켜져? 뒤꺼 좀 꺼야겠다 내꺼리 쓸데없는거 좀 끄고 이제 점심 더 많이 varsa 그런지 주거리 하위 하위 뭐 apply data 언뜻 돈 모아서 적당한 컴퓨터를 구입하세요 그건 적당한게 아니야 아우 삭신이야 아우 다리아파 죽겠다 나는 120에 샀는데 뭐이렇게 비싸요? 아 되게 하기 싫은 것만 있네 이거 뭐 하나 바꾸자 어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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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실 다녀왔다고? 어 내 아도겐 못 봤어? 어 그냥 난 아도겐 밖에 안했는데 아 이제 안할래 아 내 이제 부끄럽대 내가 그거 했더니 부끄럽대 사람들이 어르겐에 아도겐 하니까 부끄럽대 나 카테고리 바뀌었나? 어제는 안 바뀌어가지고 애매했는데 타격받았어 아 너게 아팠어요? 응 많이 안팠어? 내 트위치 확인해봐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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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방송 안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뭐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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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응 대바대로 뜨네 근데 왜 저렇게 못생겼냐 앞에 하면 너무 못생겼는데 다행이네 다음에 또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끝 왜 별아 엄마 별이 줄거 없어요 왜 물 물 줄까? 기다려 이거 한반만 한반만 하고 뚝뚜루뚜루 뚝뚜루뚜루 어 뭐야 이거 뭐 흘렸네 뭘 흘렸지? 김 흘렸... 김기름 흘렸나? 미끄러 랄랄랄랄 쟤 왜 나 쳐다보고 있지? 쟤 목마른가? 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아휴 졸려 어 블록 쓰고 자야 돼서 정말 참... 짜증나네 어디 가볼까 오 어디 가볼까 여긴 없겠지? 깍깍 여기 있네 어디로 가는거야?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무도 없구만 아 루인 있구나 뭐지? 아무도 안보여 아무도 안계세요? 야 루인 눈앞에 있네 극혐이다 아! 된장아 뭐야? 이렇게 어지럽게 갔어? 바보야 뭐야? 하나씩 돌렸네? 이런 곤란하지 헬로 나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뒤집어 어어 없네? 희한하네 아 다들 어딨는 거야 이 새끼들을 진짜 진짜 안구하냐? 아 저기있다 왜 안 넘어가져 하이 하도야 정신없지롱 정신없지롱 도망갔는데? 저기있다 아 루잉 깨졌나보다 어디갔지? 어 없어졌네? 어그로만 끌렸구만 이런이런 애들 보질 못하네 힘듣다 힘듣어 지하만 주고싶은데 야씨 깜상 버릴까봐 깜상을 쓸 기회가 없다 어설프게 뒤보네 나같은 아이야 나같은 아이야 저 언니 뭐하는데? 뭐야 내 앞으로 뚝 떨어졌어 내 앞으로 뚝 떨어짐 아이원님 아이원님 뭐지? 하늘에서 그녀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녀가 떨어졌어요 하이언님 하하하하하하하하 셋이서 여기서 뭐해? 하하하하하하하하 어셋 귀염둥이 이리와 이리와 포기 귀염둥이 귀염둥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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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켜 자기야 같이 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얘네 뭐 하는 거야? 얘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패턴이 너무 웃긴데? 일로와! 여기 앞에 있다 문이 멀다? 문이 너무 먼데? 어? 계곡 앞에 있다 아 문이 너무 먼데? 캠핑할까? 이쪽 보고 있으면 되겠지? 어 안오네? 문 열고 오나? 얘 죽는데 그러면? 뭐야 아무도 안와 뭐야 왜 안오지? 아 얘 죽었다 뭐야 아무도 안와 상당하네? 어디갔지? 어디갔지? 이러면 문 열고 나가는데? 왜? 저쪽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나가려나? 가든가 말든가 알갓 아 이럴 아 아 아 아 아 뭔가 좀 아쉬운 판이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고인물이 되려면 멀었어 아니야 방금도 아무도 못 죽였잖아 아 한 명 죽였지? 한 명 밖에 못 죽였잖아 고인물이면 다 죽여야지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서 천식이 왜 안 보이냐 어 아이템 안 낀 것 같은데? 점수 더 주는 거 아이템 안 낀 것 같아 오르몬드 어디지? 오르몬드 어디지? 했네 잔혹함 아직 잘 못해요 저는 아직 애기주 애기 갓난애기 수준이지 왜 웃냐? 왜 웃냐? 세폰이 하이처님 아직 별로 안 해봤잖아 아 대바데 나중에 컴퓨터 사면 같이 생존자 하자구 거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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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없어? 없네 여기 있나? 없네 속았다 어 여기도 조용하네 어디 있을까? 저 끝에 있나? 어디 있을까요? 뭐야? 어딨어? 여기 있네 나이스 어딜 기어가? 대체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1분 지나면 얘기해줘 진짜? 9000시간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이야? 아 여기를 뛰어내렸는데 못 봤네 구할텐데? 아 노칼집 아니에요? 아 몰랐네? 아 몰랐어 구했다 시계는 있겠지? 아이고 너무 짧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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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이리 오리안 이리 오리안 아 2층 갔네? 이런 어그로 완전 끌렸네 어디갔지? 아이고 저기 있었는데 아이고 음악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아이고 이런이런 어디로 갔을까 잡았지롱 얌차 어? 뭐지?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 아니야 이거 오늘 쓴거에요 오늘 쓴거야 오늘 쓴거 아 시계 어디가? 내게서 도망가려 하다니 자기야 나 속상해? 어 닥터 키울거에요 이거 지금 이걸로 포인트 모으는겨 지도 갖고있는 애가 안나갔네 지금 이걸로 포인트 모아서 닥터 키우려고 그래서 지금 다른거 하는거에요 16000전밖에 안됐네 아 너무 열심히 안했나? 몇십만점은 모아야지 누구? 응 얘네는 팀이구나 사보타지 하겠는데? 사보타지 오죽이 하겠다 진짜 두렵다 두렵다 두려워 이렇게 친구고 이렇게 친구인가 보네 두근두근 하네 왕호 왕호 ذه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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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can.. stop watching you Thank you Thank you 댐펴라 이놈들아 생존 마들아 아 근데 내가 싫어하는 맵들만 나오네 오늘 왜 이렇게 건물 맵이 많이 나오냐? 오늘은 계십니까? 떡떡 아 할배다 할배 할배 어? 아 어디로 갔나 했던 말지 아 할배 할배 할배를 찾으러 바다로 갈까나? 할배를 찾으러 강으로 갈까나? 할배를 찾으러 가고 아빠배를 찾으려 할배를 찾으려 다들 어디있냐? 할배를 찾으려 겁나 뛰어다니기만 하네 할뱅 어디있나? 오늘 안에 만날 수 있나요? 오늘 마우스 왜 이러니? 어디갔지? 잡았다! 여기 근처에 지아가 있네?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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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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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 놓친다 놓친다 지아 못찾겠어 지아를 찾을 수가 없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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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깜짝 깜짝 하이! 나이스 투미츄 할배 할배? 할배 저기있다 할배 잡아 할배 잡아 할배 잡아 할배 잡아 아이고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아 네 이놈 아 할배 겁나 빨라 지금 너무 정정해 오우씨 할배 진짜 짱이다 짱 할배가 어그로꾼인거 같은데 이번판에 너무 빠른데 어 다시 여기로 온거야? 할배 할배 진짜 잘해 어우 속 터져 할배? 할배? 안걸리네? 안걸리네? 아 나 쟤 잡으면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아 아 아 아 어 뭐야 뭐야 이걸 왜 눌러 이걸 왜 눌러 이걸 왜 눌러 바보야 저기 왜 눌러지는겨 벌점기 포기 벌점기 포기 하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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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같이 가요 할배 진짜 짜증갈라 그래 이제 아 왜 저렇게 빨라 할배 어디야 어디 어디냐고 이제 이제 할 때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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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발전기 다 돌렸어 할배가 고소한 백 아 아 늘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사보타지 하지마 어우 빠르다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이리와 죽어 이 귀여운 토끼야 너 이리와 잉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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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어 누구 오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캠핑인가? 저기 누구 오고 있었는데 계세요? 안 계시고 오 팩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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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디야? 어디갔죠? 아 여깄다 거기서 귀염둥이 고민한다 선수 힘들거애요 이미 발전기 다 돌렸을걸? 걸秋 별구 스피릿이 별구 스피릿이라니요 입구 하나 여깄다 누구 울려나? 여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되겠다 저기로 온다 여기 있다 뭐지? 얘를 어디다 걸지? 걸 데가 있나? 아 백민만 죽었어 백민만 백민둘만 동그랜 사이좋게 하늘나라 가네 바이바이 어어어 점수 많이 벌었어 포인트 굿굿 뭐야 3랭크가 있었네? 굿 팀워크 구팀워크 아 다행퀴여요 팀워크이 그지 같았으니깐 저렇게라도 해야지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어? 그런거 갖고오면 어떡해? 너는 뭐 들고있니? 너 뭐 들고있어? 손이 안보여 얘 뭐 들고있어? 손이 잘 안보이는데? 어 아무것도 안들고있구나 응 점수 얼른 모아서 우리 정국 키워야지 솔로 아이디 맘에 드는구만 응 솔로 천국이지 아 시바려 이거하고 시해야지 어 우리 별인 또 어디 집 나갔네 또 써야지 사이좋게 dies Control 서울 맞다 우리 돼지 아 맞다 나 화장실 간다고 하지 않았나? 화장실 안 갔네 멍충이가 이거하고 꼭 화장실 가야지 일어나 오줌보 터진다 아 하고 싶은 거 없는데 유? 어디에 있을까? 위에서 한 번 쑥 훑어봐 어 저기 있구나 딴 데 봐 딴 데 봐 딴 데 보는 척 하면서 어 얘 혼자 있었나? 어디로 가셨을까? 계세요? 거기 계세요? 하이 아이씨 겁나 잘하네 어디로 갔을까? 음악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오는 소리 났었는데 오는 소리 났었는데 와 안 보여 망해 와 다 돌려 다 돌린다 어디 갔지? 뭐야 이거?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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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이 언니 아이고 아 이거 망했네 아 아 저기 있다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한 명 더 왔는데 뭐지? 왜 왔지? 아 저거 하려고 온 거구나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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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스냐? 안 보인다 안 보이는디? 분명 여기 근처에 있는데 어딨는겨? 이 언니? 안 보인다 안 보여 지독한 지지배 어디로 뛰어갔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끝났어 한 명 더 있는데? 어디갔지? 어 여깄네 뭐 이렇게 많이 걸어왔대? 또 평강등 끼러왔네 평강등 언니 어딨어 평강등 언니 평강등 언니? 아 이 언니 어딨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데 아 이 언니 어딨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분명히 옆에 있는데 분명히 옆에 있는데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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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까비! 오빠야 같이 가 아 진짜 빨라 왜 저렇게 빨라 야 어디갔니? 아 저기있다 와 진짜 빠르다 와씨 고인물들 정말 나이스 이리와 영차 아 넌 뭔데? 그냥 우리 여기있자 귀찮은데 그냥 쟤는 풀어줄까? 저쪽에 있구나 저쪽에 있구나 제발 라라라라 왜 아무도 안 오냐? 뚜루룩 뚜루루루루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랄랄랄랄랄랄라 아 아 얘 죽겠는데 죽는 꼴은 봐야죠 어 딴 데만 열었네 여기가 아니었네 다른데 열었구나 그러게요 바로 되게 가까웠는데 왜 그랬지 기어가야지 다들 너무 잘해서 이거 원 힘드네 그래도 포인트 5만점 모았다 욕해 매그가 뭐 잘못했나봐 아니 매그가 있었나? 기억이 안나네 매그한테 욕을 왜 하는 거야 그러게요 매그가 문제가 있다고 아이템도 많이 썼네 취하고 올게요 안녕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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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아 아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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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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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워있지 왜 거기 누워있어 아멘 근데 어떻게 한글 치는거지? 신기하네 아 복부지에요? 근데 매그가 아까 마지막에 죽었잖아 근데 왜 매그한테 뭐라고 하지? 마지막에 죽었는데? 노 이해다 이해 전혀 안돼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지? 아 복사 붙여넣기 안돼요? 어떻게 내려가더라? 아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하이 프로그램 있는게 더 신기하다 저거 신고당해요? 아 신고도 있어 아 그렇구나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지? 순간 소리 사라졌는데? 헬로우 시스텔 아야 어머? 뭐지 이거? 놓쳤네 놓쳤네 아이고 아이고 뭐야 할배네? 뭐야 안 맞았어? 어 나 맞은 줄 알았는데 아 이런 텐장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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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할배야? 어르신 왜 이렇게 안잡혀요? 아이고 안 돼 길 없어 길 없어 여기 지하에 있네? 아아 좀만 더 좀만 더 아 좀만 더 좀만 더 아 좀만 더 좀만 더 어딨어? 아이고 발전기 이거 망했는데요? 아 위에 있는데? 너무 따로따로 있다 망했죠 뭐야 다 돌렸어? 아 뭐야? 아 뭐야아 망했다 나가는 길 나가는 길 나가는 길 我が操作権を кусい 버전に 人間の出場 아 이거 좀 애매하다 걸릴 위치가 人間も 어 시작하자마자 끝나니 와 한방븓도 없어졌어 대박 대박 아 진짜요? 1부속도 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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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진짜 너무 빨라 이리 와 뭐지? 뭐지 방금? 잡은 거 같았는데? 이리 와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왜? 앞에다 로봇 아 식혜 아 식혜 식혜 뒷목도 못 잡은 아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오늘은 좀 심하게 자라는데 한 개 없다 한 개 날파리 절아 일로와서 누워있어 저 왼 수 웃음치료사 해야겠다 이제 포인트 좀 모았다고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건 뭐야? 스킬 이거밖에 없네 이건 뭐였지? 아 기술이었구나 이런 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 날파리 날파리 새끼 아 바칠이 안 나와 바칠이 나와야 되는데 날파리 저리 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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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의 공책? 여긴 없나봐 어 여깄다 정극 공책 일단 스퀘어를 뭐 먹지? 오오오 대박 이거는 별론가? 필빛 체스킨 여깄다 필빛 체스킨 여깄다 어 이따 카터의 공책 아니 이거 너무하네 아 칠이 안나오는데? 아 이건 퀸이네? 킹으로 먹어야 되는구나 아 잘못 먹었네? 저거 외울 수 있을까? 복사 붙여넣기 해야되나? 아 진짜요? 아 잘못 먹었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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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아 바칠이 안나와가지고 얘 키우기가 힘든데? 그냥 할까? 노란 정극이랑 카터의 공책 같이 쓰라고 한거죠? 어 나 랩 멈췄어 어 나 튕겼다 아 아 뭐야 튕김 몽미 아니 데바데 튕겼어요 꺼졌어 카터 공책이랑 노란 정극 킹이랑 녹색 정극 갑자기 꺼졌어 데바데 다 하 냉? 처음이에요? 괜찮겠지? 그래도 게임 시작하기 전이라 다행이다. 졸려. 뭐였지? 공채기가 어딨지? 이거 징벌인가? 징벌? 이거구나, 이거. 이거랑... 이건가? 광이 나는 전국 이거예요? 음... 포인트 넣어야 되고... 저번에 누가 비참함 끼라 그랬는데? 이거... 퍽 뭐예요? 비참함? 뭐 빼고... 빼고 바꿀 거 있을까요? 그럼 뭐하지? 이거나... 이거나 할까? 감시화학 땐 별로였어요? 저거 캐스트라서 내가 했나? 퍽 뭐 끼지? 퍽 좀 이따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대충 끼고 간거라, 이거. 아, 마이너스 8m야? 아... 아, 그렇구나. 몰랐네. 플러스 되는 줄 알았어. 여기. 여기. 어디에 있을까, 우리 친구들? 안 돌리고 있네, 여기. 저거 반대쪽이었나 보다. 어, 저기 있네. 어디에 있을까? 옆에도 있었네?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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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나는 안보이는데 왜 음악소리 떴어? 아! 아니야! 백민 백민 소프라노 소프라노 백민 자기야 이 언니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백민 아 1분 쿨이구나 아니 나 쟤 버릴래 이러다 발전기 다 돌아간다 아 1분 쿨이었구나 바로 옆에 있는데? 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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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retirement 위에 불었네? 저기있구만 고마워 맞아줘서 뭐야? 아 안돼 짧아 아 런치 짧아 너무 짧아요 속 터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치료하고 앉아있네? 다같이 치료하고 앉아있네? 간호사 좋다 어디있는지도 알고 아이고 재밌쟌 아이고 아이고 즐겁다 아 애들 너무 옆에 많아 정신없어 아 애들 너무 옆에 많아 정신없어 아 아 애들 너무 많아요 옆에 맞아 퍽 다섯개였으면 좋겠어 아 아 저를 좀 비켜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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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어디있지? 왜요? 아 구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행 염 아 염 염 염 염 아 으아앗! 야호! 예비! 아 너무 멀어... 이거 어떻게 찾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호! 판자 해가지고... 판자 해가지고 얘 못 갔어... 아 너무 웃기잖아... 아 문 열었네? 뭐야 얘네 팀플레이 안 해? 안 해... 애는 구해줬는데 너무하네... 친구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어딨다 온다 온다 소프라노 소프라노 참 좋은 친구다 그래도 팽민이 착해 착한 팽민이 그래도 한방 깨졌어요 뭐야? 아 친구들을 위해서 아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냥 했네 오 팽민이 착해서 죽었다 나가라고 했네 나가라고 했네 다 나갔다 일부러 그런거 같아 디코 했나봐요 오예 이렇게 했다 그냥 나가 한방이니까 하고 얘기해줬나봐 아닌데? 아닌데? 한방은 자기네 깼잖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쓰니까 스킬을 그냥 막 쓰니까 스킬을 그냥 막 쓰니까 스킬을 그냥 막 쓰니까 그냥 막 쓰니까 아 없어 과칠이 안나와잉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흥 흥 흥 괜찮아 괜찮아 나만 재밌으면 됐지 뭐 나만 재밌으면 됐지 뭐 흥흥흥 흥흥 아이고 어차피 생존자야면 첩바 따로 죽는거 그냥 사림마해 콜라 가져와야지 콜라 가져와야지 콜라 마시고요 콜라 마시고요 혜리야 왜 밖에 있어 밖에도 시원해? 에어컨 틀어줘? 밖에서 자지 아 이거 컴퓨터 켜져있고 막 그러니까 더운가 보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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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콜라 한잔 해보까나 خ 흥 흥 크림 크림 안녕하세요 아 맞다 퍽 퍽 안봤다 퍽 할비 안녕 안녕? 어 헤이 뭐하냐? 다 보여요? 언니야 소운이 뭐하냐? 내 품을 쏙 안겼는데? 자기야, 어디 갔어? 아하, 두명 열받아 가까이 있네? 다들 여기 근처에 있는데? 치료하고 있구만 얄미워 오, 얄미워 할배! 자기야! 같이 가! 어딨어? 어? 지나온거 같은데? 아, 여깄다 다쳐가! 나왕 제거 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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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비 옆에 있어 방금 옆에 누가 뛰어다녔는데? 너무 멀리서 했다 하이비 왜 이렇게 정정해? 아야! 부들부들 부들부들 다 저기 있네? 계세요? 계세요? 아 저기있다 더 질러 더 질러 더 더 더 더 신나게 질러줘 살베 나이트 깼쥐 어 여기 갈고리 있지 않았나? 갈고리 없지? 갈고리도 랜덤인가보네 아 옆에 있었어요? 아이 바보당 시계 있겠지? 아이고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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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명차 너를 슥 lust 예선 솨 draw 칩 그룹 틔 그룹 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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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어딨죠? 같이 가요 아이고 루델이 있어야겠어요? 알았어요 루델이 넣을게요 장관으로는 있는게 나을까? 루델이 이리와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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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빼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무도 못됐어 아무도 못들었어 아 아무도 못 들었어 멍청이 난 둘 다 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바보다 난 둘 다 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 좀 멀리 있길래 아 바보 바보 다시 해보자 퍽 좀 봐줘요 퍽 퍽 뭐 할까? 얘 빼고 루데리를 할까요? 루데리 있나? 루데리 1단계야 깜상을 빼고 루데리로 갈까요? 깜방 루데리 깜상 바칠 바칠이 없어 나 번역기 좀 써자 ],, ㅎ 뭘로 하지..? 바칠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라도 할까? 아 이거 먹어야 되네 아 이거 먹어야 되네 뭐야 아담 아담 아담은 이거 진짜 얘네 안 보이겠는데? 다행히겠죠 얘만 솔로인가 봐 아 나 진짜 아담 못 보는데? 아 나 진짜 아담 못 보는데? 누가 이런 귀한 걸 아 맞다 다 둘 구조지? 좀 빡세겠다 시계 구조 갖고 있으면 그냥 답이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다 배움이지 칼치도 있으려나? 이거 몇 미터까지 돼요? 이거 몇 미터까지 돼요? 이거 전기장? 헬로? 아 소리 안 난다 아 소리 안 난다 아 소리 안 난다 이 친구 뭐냐? 나한테 달려와 안겨줬어 나한테 달려와 안겨줬어 나한테 달려와 안겨줬어 내가 외로운 거 어떻게 알고 고마워요 아담 어디 있지? 어? 없어 근처에 어? 저기 있다 아담 하나 더 있다 출몰했다 아 아마 새벽 2시에 자겠지? 나 이거 1시까지 할 거거든 아담 에이 에이 어? 불터 여깄다 이거 왜 소리 안 질러야? 야? 지금 20시간 깨어 있었는데 어떻게 밤새 죽어 사람 아 잘자 이거 왜 안 울는거지? 희한하네 아 저기 둘 다 있는데 너무 멀어서 안오나? 울어라 울어라 소리 지르나 못내렸구나 아우지 감사해요 땡큐 베리머치 아 깜짝이야 놀랬어 오빠 그런거에요? 나 이 오빠 소리 지르는거 때문에 완전 놀랬잖아 방금 아 깜짝 놀랬네 왜 이렇게 쿵쿵 팡팡거려 다들 뭐하길래 뭐하는거야 쟤네 왜저래 미쳤나? 발전기 돌리는거 아닌데 지금 쟤네 쇼하는데 너 뭐하냐 거기서 너 뭐하냐 거기서 너 뭐해 왜 잠수네 잠수야 잠수네요 잠수 아 잠수라서 소리난거였네 아 뭐야 왜 잠수해 어디갔어 화장실 갔나봐 아 음식 왔을수도 있겠다 어 저기 불토있는데 어 저기 불토있는데 아 그거 깨지마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형 으윽 으윽 소리 지느리나 바쁘지? 아 아고아고 이거 있는 줄 몰랐네? 맞아 치킨이 더 중요하지 게임보다 어? 까비? 소리 질러 더 질러 더 질러 노래 부르자 까꿍! 어? 데드하드 어 얘 잘한다 얘는 되게 잘한다 쟤는 그냥 버릴까? 어딨지? 사라졌어요 어 저기 있구나 더 빠르게 있었어야 되는데 뭐 City 저기 한명은 잠수하고 있는데? 아이고 히히히... 나 찾아볼서 야 Mong... 고 turning 남자리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드디어 잡았다 기 모으는가? 아 벌레 짜증나 다 돌렸네 한 명은 왜 잠쓴거야? 잠쓰이네 잡으러 가자 야 얘 왜 잠쓰지? 치킨 치킨이 왔어도 이렇게 게임은 안 할 수 있나? 금방 끝났는데 저거 돌리고 있구나 아니네 아무것도 안 돌리네 나 깜짝 쓰고 싶은데 나 깜짝 쓰고 싶은데 오늘 깜짝 한 번도 못 썼어 다들 뭐해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 여기있다 더 더 질러 더 질러 아 빨고 고운 소리 같이 가 그니까요 헷갈렸나봐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헷갈렸나봐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그런가봐요 없네? 다들 어디갔지? 야 같이 치킨 먹는거 아냐 지금? 아니네 어 개구 찾았다 아 어 구했다 한 명은 저기 구하러 갔었구나 어? 죽었네?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여기 있지롱 계속 보라 응, 안 돼 같이 가 소리 지르라 못했지? 여기 판자 없지롱 같이 가 아, 여기 판자 있네? 같이 가 아,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어디 있을까? 아, 저기 있다 저기서 뭐하나? 어디 갔나? 다들 소리를 지르ен? 소리 지른다 어 안돼 안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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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파리 미치겠네 여기서 시간 끌까? 오 잘하면 살리겠다 끝났다 아 이렇게 하면 절대 못살려요? 나이스 빠이빠이 저기 개구있는데 저쪽에 다행히 개구쪽으로 안간다 구조는 이때 하는게 맞아? 살리지도 못했는데 구조가 되는구나 난 누구 구해야지 구조되는 줄 알았는데 저쪽 가면 안되는데 저기 개구있단 말이야 저쪽에 개구있어 개구있단 말이야 계속 빙빙 돌아야 돼 빙글빙글 돌아라 잡았어 잡았어 잘한다 잘한다 다행이다 그쵸 이거 닥터라서 할 수 있었던거 같애 저기 발전기 앞에 개구있거든 그래서 엄청 쫄았네 아 5분이나 있어요? 대박 잘한다 잘한다 어 근데 랭크는 다들 낮았네 지지 나갔으려나? 아 그랬었나? 아 무빙 장난아니였어 와 못잡을 뻔했잖아 와이씨 캣 덕분에 캐스트 깼고 이번에는 닥터로 희생제에서 아 이거 방금 한거에 방금 한게 딱이었는데 아까비 아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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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찬 jun 이럴때 꼭 이럴땐 못먹어 이럴때는 아이고 멍충이 아 mph 아우 몽충이 지금처럼 하면 돼요? 이제 슥 이거 몇 개 안 남았다 이거 하나 남았다 아.. 이번엔 퀸이네? 그니까요 언제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일반 스킬 딱 쓸 때 있잖아요 앗! 날파리 그 일반 스킬 쓸 때 어떤 때는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안 지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거 그거 안 맞은 거구나 하이하이 이게 언제 맞고 언제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구만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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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까 엄청 오래됐어 지금 7시간째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김 먹어야지 아 아 아 나는 스피릿이 좋은데 이뻐가지고 에이 에이 스파게리 오랜만에 영어로 뭐지 에이 아 롱타임 노씨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헬로 아 이거 다 보여요 아 아 아 아 너무 빨라 이거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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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얼마나 되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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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맞았다 드디어 헬로어 이거 이럴 이거 봐 이번엔 안 맞았어 아 아 아 어 하하 아 아 아 그 아 그냥 단계가 증가돼서 지르는 거예요? 난 또 내 스킬에 맞아서 지른 줄 알았어 어딨냐 그건 알아요 그래서 스킬 잘 쓰면 좋다 그랬는데 왜 없지? 여기서 소리 질렀는데 헬로? 하아이 어? 중간에 끊겼는데? 우는 소리도 안 나고? 아비오 거기서 이쁜이 이쁜이 거기서 루데리는 언제 퇴근했대? 이새끼 맘에 안들어? 헤헤헤 방금 소리 질러서 못 내렸구나? 이리와 이번엔 저기 가서 뿌샤뿌샤 하자 저기 저기 아까 돌리고 있던데 오 누구 있었구만 도망갔네? 없어졌잖아 와 콩민 그 사이에 안보이냐? 희한하네 여기에 두이션 여기 있다 흐흐흐흐흐 흐흐흫 풍 하이 나이스 투미츄 같이 가요 언니야 같이 가요 이제 한 대 맞은거야? 말꾸구 운소리 팽민이 제일 목소리 이뻐 팽민이 제일 목소리 팽민이 제일 목소리 거기 있구나 오케이 이리와 어딨지? 저기있다 이번에 어디갈까? 좀 더 가까운 데 갈래 귀찮아 아 저긴 되겠고 여긴가? 있네? 아 안녕 친구야 만두 냠냠 만두 나도 만두 먹고싶다 얌이 얌이 헬로 베이비 영차 오오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나쁘다 저거 너무 멀다 저거 너무 먼데? 어 이거는 끝났네 아예 계세요? 어 여기도 안 돌리네 계십니까? 으윽 난리네 저기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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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형광등 나쁜아이 이리와 으윽 루데리는 나쁜아이예요 초보인데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디방 아 여기 있었네 어쩜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 랄랄랄랄라라라 언니 어디갔어요? 뭐야 어디야 어딨어? 여..여기서 끊겼는데? 어디야? 어 개구있다 문이 어디로 갈려나? 어 개구있다 문이 어디로 갈려나? 어디로 갈려나?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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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뛰어갔다 하이 어디갔지? 뭐 한방폭 뭐야? 없어 한방폭이 뭐야 아니 진짜 한방폭이 없어 뭐야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한방폭이 없어졌어 흐어엉 짜증나 한 명은 개구야? 개구문 못 닫았는데 개구 문 못 닫았는데 아 그랬구나 이래서 내 루델이 싫어 망할 루델이 싫기 그래도 점수 많이 받았다 어 8만점이나 받았는데? 토템 작업을 해놓으면 그게 불토가 어디 나올지 알아요? 아 그거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아 아 아 그니까 만두가 있어야 불토가 되는 겨? 아 아 대박이다 몰랐네 그런게 있었어? 그거 다 썼다 좋은 아이템 음 이거라도 써야지 그렇구나 새로운 거 하나 배웠다 아구아구 아 아 밧칠이 안나와요 밧칠 1도 안나와 속상해 음? 무슨 포인트? 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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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있다 아 데드하드 잡았으 그런가봐요 좁은가봐요 불터가 바로 앞에 있죠 부담스럽게 여기 앞에 있는데 어딨지 아이고 그러면 안돼 아이고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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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계 옆에 옆에 팩민 와있는데 방금 팩민 있었는데 어디갔지 어 방금 옆에 팩민 뒤에 있었는데 팩민아 팩민아 알았다요 팩민이 있었는데 어딨지 어디갔지 어디갔지 팩민이 옆에 있었는데 여기있다 찾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우 아 내 물통 내 물통 이 지지배 이리와 너 때문에 내 물통 깨졌어 이리와 하이 나이스 주님 아이고 아 다들 달리기 엄청 빨라 나이스 그냥 네 목소리나 들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다들 고수야 고수 엄청 고수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수냐고요 아 이 언니야 아 아 아 저기 있다 이영이 이영이네 이놈 계속 걸어 이영이 이영아 같이 가 어디 가 같이 가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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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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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팔찐 없나보다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계세요? 이리와 너 아직 못했으려나? 어? 혹시 근처에 있나요? 아아 근처에 있는데? 그니까요 이 거리가 이게 딱 바로 앞인가? 이렇게 보이는? 요 앞인가? 이렇게 먼지 났는데? 어? 왔다 왔다 하하 하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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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릴 것 같은데? 팽민이 도망가느라 바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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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옆에 있네? 야 칼치 있을 것 같아 은챠! 아싸 칼질 없다 칼질 없다 오케이 팽민이가 열어버린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구만 그녀가 열지 않았다면 한 명은 살았을 텐데 3킬 3킬 아 아파 오 3랭크였어 물냉면 아 물냉면 아 이거 있었네 이거 못봤다 어떻게 3랭인데 물냉이 되지 신기하네 아니 친구인가 너네 왜 다 레디하고 있어 아 진짜야? 와 대박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진짜야? 그렇게 빨리 죽어? 그렇구나 와 이런 좋은 거를 해주시다니 참 두 분 친절하시군요 착한 생존자들이야 더 재밌죠 어 벌써 12시 반이네 이제 자야돼 껴있은지 21시간이라 재밌당 별이 언제 방에 들어왔지 그러게요 아 오늘 할 거 엄청 많네 말일이라 저기쯤 가서 써야지 내 앞으로 지나가는 그녀 아이고 막힌 일이었네 그게 뭔 말이에요? 밭이 왜 안나오지? 불토 있는데 가야겠다 불포 대놓고 앞에 있어 재석석 루데린 저래서 안 돼 아니 날먹이야 날먹 아 뭐 아 루데린 안녕 그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디있어? 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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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나 지금 정신없어 한 명 잡아야 돼, 한 명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디 있냐? 무슨 소리 났는데? 어딨나? 이상하네? 저도 이거 헷갈려요, 이름 이 친구들 어딨지? 여기 있다 발자국 너무 많이 찍어놔서 헷갈려 이건 뭐야? 아, 이 친구는 초보야, 초보, 초보 이 친구 초보야, 초보 랭크, 좀 낮은 랭크 친구인 것 같은데? 이걸 어쩐담? 친구들이 구하러 올 거야 좀만 버텨 아, 의외로 높을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이렇게 못한다고? 어? 아, 진짜? 웃기다, 웃기다 어딨지?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 헷갈리 깜상해야 되는데, 깜상도 못했다 이씨, 얼마다 이거나 먹어라! 으음, 못 들었구나 하긴, 다행히 하면 진짜 빨리 오르긴 하더라고요 나도 그래도 11행 찍었잖아 이거, 트수들이랑 맨날 놀다보니까 그 트수들이랑 맨날 놀다보니까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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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빨리 지나갔네 왜? 발주구 없어진다 어딨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시고? 여기 중간에서 해봐야겠다 여기 중간에서 해봐야겠다 아뇨! 길을 모르겠네 아 너무 빨라 헬로 베이비 헤헤 못했지롱 아 힘들었다 아까 그거 다 돌렸던데 그쵸 그쵸 아 나 저쪽에서 해야겠다 발전기 3개구나 나는 발전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난 하나 남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아 거의 다 끝났네 발전기 거의 다 끝났다 아 깜짝이야 아 있었네 이걸 굳이 기다린다고 굳이 건드려놨네 건드려놨네 한바퀴 돌았네 또 어디있을까 아 아 맞아 캐스트 있지 너 뒤졌어 나도 생존자 캐야 되는데 우리 다같이 생존자 한판 해야되는데 언제 같이 하냐 일단 일단 다른거 부숴놔야돼 오 여긴 안 돌렸네 저쪽만 견제하면 되겠는데 저것도 다 돌렸을건데 하이 하이 하하하 배쪽으로 뛰어오고 있었구나 쟤는 왜 소리 안지르냐 소리 안지른다 헷갈린다 헷갈린다 소리 안지르니까 어 왜 안부서져 아 뒤에 빨간게 3단계에요?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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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났네 또 만났어 계속 만나네 계속 만나네 아이고 아이고 언제까지 할껀데 얘 막거리인데 뿅찬 문 찾으러 가자 문 찾으러 가자 어? 여기 아니다 저쪽이다 빠바바바밤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리 와 저쪽으로 저쪽에 걸어줄게 저 오지도 못함 해 넌 저기에 출구 옆에 친구 역부가 여기 있네 쟤 뭐하냥?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는게? 쟤 뭐하냐 반대쪽으로 가나 보다 한 명은 어디 있는거야? 반대편에 있나본데? 어? 나갔다 음 얄미워 어? 3랭크가 죽었다 그랬나봐요 그랬나봐요 또 여포지 타려고 또 안그래? 흠 흠 흠 흠 재밌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스피릿으로 전원 다 죽이기 닥터로 전부 다 죽이기 이제 쟤 할게 없다 음 음 음 그렇구나 아구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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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아파 음 이제는 아까 같이 쓰던게 여건지 방출사거리 응 짠! 키인가? 어? 뭐 안 먹은 거 있나? 어? 안 먹은 거 없는데 왜 안 넘어가죠? 어? 멈췄어! 렉이에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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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트 해야지! 캐스트! 어? 아까 뭐 다른 거 끼라 그랬었는데? 퍽! 이거 두 개 같이 끼지 말고 다른 거 끼라 그랬는데 그거 뭐였지? 어? 나 그거 못봤다! 아까 뭐 끼라 그랬는데 뭐였지? 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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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저게 좀 아쉬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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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어 올킬 했으면 좋겠다 정구 화이팅 정구 저 캐스트 하면 좋겠는데 네 자고 있어요 뒤에서 자고 있어 어 기지개 핀다 즉차 가져올걸 그랬나? 캐스트하려면? 아 오늘 처음 봤어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아 건물 맵 싫은디 돌기 어려운디 여기 중앙에서 하면 되겠다 음 2층에 있구나 이걸 못맞춰? 이걸 못맞추니? 우리 정구 너무 이거 사거리가 짧아요 진짜 썩을놈 아아 이게 맞아 이걸 맞아? 오 오케이 오케이 다음부터 거기서 써야겠다 잘 봐요 같이 가요 할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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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할매요 할매 역시 정정하다 할매들은 다같이 왜이렇게 정 야 너 거기서 돌리고 있니? 어? 거기서 돌리고 있어? 어? 거기서 돌리고 있어? 네 이놈 네 이놈 어 데드하드가 있네 어 데드하드가 있네 하하하하 그래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하지 뭐 거기 또 누구 있구나 네 이놈 하하하하 그래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하지 뭐 나 지금 바칠이 없어서 슬프다 아 맞다 여기 전기장에서 아 맞다 이 마법주 여기서 오케 바리 까꿍 나 잡아봐라 오키오키 자기야 같이 가 내 말들을 크 Fu 이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착각했잖아 핵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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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뭐가요? 뭘 착각하면 안돼? 저 밑에서 돌리고 있다 밑으로 어떻게 가지? 나 밑으로 가고 싶어 여기 있다 아 스크래치? 뭐야 여기 아니었어? 아 맞다 맞다 여기 있었구나 하할배 어쩔 줄을 몰라 하시네 같이 가요 할배 저랑 담소 좀 나눠요 같이 다가 한잔해요 소리 지르면서 좀 느리게 가 아 데드와드 쓸거 같더라니 진짜 쓰네? 이리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할아버지 잘해 할아버지 잘해 아 발로 찰 필요가 없구나 아 루델이 살아있어 웬일이야 루델이가 웬일이야 이거 길 어딨지? 아 길에 겁나 헷갈려 아 먼지구나 나가는 길 어딨지? 나가는 길? 나가는 길? 중앙으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루델이가 웬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같이 가 시계인가? 시계 아니야? 아 너무 멀리 갔다 아 그래요? 아 너무 좀 늦었구나 내 해도 해도 어려워요 해도 해도 못하겠어 같이 가 아니요 100시간 넘게 했어 벌써 시간이 아주 빠르다구요 할아버지 못 구해줬나? 아 구했네 할아버지 또 걸어야 돼? 아우 귀찮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뭐야? 뭐야? 분명히 내 눈앞에 있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귀신 고칼 노리시네? 아 루데르가 여기 숨어있어서 애들이 못 찾았구나 여기 있었네 빨간 불 땜에 알았다 빨간 불 땜에 빨간 불 땜에 알았지롱 빨간 불 땜에 알았지롱 여기 귀신 소리 안나나? 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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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소리 귀신 소리 화장실 귀신 있어 여기 엄청 무섭다구요? 나 저거 예전에 클로데드 울음소리인줄 알았잖아 그래서 나 저기서 한참을 서있었다고 나올 때까지 응 무서워 나 지금 방금 소름 돋았다고요? 애들 지금 정신 못 차려가지고 3단계 그거 하고 있나? 어 여자 목소리야 1층에 있는 애부터 조져 난 저거 들으면 무섭더라고 어디로 갔을까? 되겠다 아우 빡치네 진짜 계속거라 왜 소리 안질러 왜 소리 안질러 왜 소리 안질러 그래 질러야지 그렇게 그래 질러야지 그렇게 할아버지 소리 지르라고 정신 못 차림 할아버지 소리 지르라고 정신 못 차림 죽는 상황 할배 걸리러 가지마 다리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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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ыла 아 아 맥꼬리 1 이리와 아 아 으 어 으 으 앗 으 으 이리와! 아 갈고리가.. 갈고리가 없잖아.. 아 갈고리가 없어.. 비켜! 아 진짜! 아 짜증나! 너네 다 이리와! 야! 뒤졌어! 와 하이벨 두 번이나 놓쳤다! 잘못 왔네? 와 이럴 수가 있나? 너무해.. 할배 내려갔다.. 할배 자기가 자기 위치 다 알려주네? 할배 할배.. 나 할배 걸고만다 진짜.. 할배 걸고만다..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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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명나게 질러! 아 제자들 왜 쓰니? 할배 할배 할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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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니고 저쪽인가보다 어? 이쪽도 아니야? 아직 안왔나보다 아 저거 찾고 있구나 한방 찾고 있구나 한방 찾고 있나봐요 아 진짜 이거 대박이네 저쪽에 있나보네 도망쳤어 이거 풀고 왔구나 발베 잘가요 아 또 끊겨요? 아 일곱 시간 지나서 그런가보다 개구 못 찾았는데 운 좋았다 캐스트를 끝내라는 개시구만 운 좋았어 아 맞다 나 이거 나 닥터지? 2층에서 뭐해? 왜? 왜 안 내려와? 어차피 그럼 끝나잖아 맞다 바이바이 전기장판 따뜻하고 좋잖아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올킬 아 기분좋게 자겠구만 아 그러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응 흠 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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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하구만 아고 얜 6천점밖에 안 돼 뭐하는 애야 상점 상점? 상점? 그게 어딨어요? 교환코드가 어딨어? 어? 복붙이 돼? 오 대박쓰 스킬 찍고 가야겠다 신난당 아니 근데 왜 안 나오지? 오케이 밧칠이 안 나와 밧칠이 안 나와요 오케이 이건 뭐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캐스트 다음에 뭐하지? 다음에 스피릿 이거 해야겠다 킹밖에 안 나와요? 아니 밧칠이 왜 안 나와? 엔티티님 제발 좀 주세요 짜증나 죽겠네 진짜 뭐야 자꾸 안 넘어가 어디 갔다 가야 되나 봐 자꾸 안 넘어가 오 밧칠 나왔어요 오 밧칠 나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아 또 킹이네 맘에 안 나와요 맘에 안 들어 맘에 안 들어 아 안 넘어가 자비를 베푸셨어 아 또 안 넘어가 뒤로 가기도 안 돼 아 진짜 짜증나 야 이게 게임이냐 뒤로 가기도 안 되고 밧칠이 두 번이나 나오다니 뭔 일이야 오 대박스 아주 맘에 들어 또 킹이네 지긋지긋하구만 다 별론 뒤 아니에요 밧칠이 너무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지금 48렙인데 이제 나온 거니까 영 못 써 못 써 아주 그냥 이번엔 안 나왔네 이건 뭐지 어디를 먹어야 맛있게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또 킹이네 어우 이건 별론 거 같고 이건 별론 거 같고 이건 별론 거 같고 아 또 안 넘어가 카토의 공책 아 또 안 넘어가 밧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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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 있었어? 아 드디어 드디어 아 공책 나왔다 아 포인트 다 썼네 50레벨 밭이 다 나왔으면 잘 뜨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깜짝이 나을까 파멸이 나을까 깜짝이 났겠지? 루 대리는 너무 빨리 퇴근해서 재수없어요 왕재수 왕재수 최대한 주술 아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이것도 3개였네 이제 아주 포인트가 달달하겠는데 그러니까요 깜짝이 그러고 보니까 안 나오네 얘 왜 안 나오냐 웃긴 짬뽕이 세 루 대리도 지금 1바풀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루 대리 하는 게 낫겠다 당분간 루 대리가 낫겠네요 닥터 재밌어 닥터가 벌써 50레벨이라니 내일 일찍 와서 또 해야지 아이고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에 올게요 빠이빠이 아 내일은 못 오지? 월요일마다 휴방이라서 화요일날 저녁에 봐요 빠이빠이